The Kid of Love 호기심의 10년 XSFM 그것은 알기 싫다 특별기획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데이터 센트럴 경상북도 96년 16석 중 16석 2000년 16석 중 16석 04년 15석 중 14석 12년 15석 중 15석 16년 13석 중 13석 20년 13석 중 13석 2008년 친박연대의 반란을 포함해도 04년 자민련 출신 지역보스 한 사람이 무소속으로 당선되었던 기록을 포함해도 경북은 지난 30년간 보수가 아닌 정당 보수가 아닌 후보에게 단 하나의 문도 열어준 일이 없습니다. 지난번 총선 기준 공천불복 무소속 출마한 후보가 나온 두 곳을 제외하고 미래통합당의 모든 후보가 55% 이상의 득표를 냈고 절반이 넘는 8곳은 60%를 넘겼으니 이전에 비해 달라진 흔적도 없습니다. 표심을 일컬어 콘크리트라고 부른다면 이는 양생된 부피가 부수는 속도를 이긴다는 거겠죠. XSFM 그것은 알기 싫다 특별기획 누군가가 던진 계란 자국들로 표면만 얼룩진 보수의 콘크리트 바닥 경상북도 시간입니다. 저는 선거관리 UPD 되겠습니다. 투게도농 축산인이 딱 두 번만 놀고 다 합니다. 네. 춥고 배고플 줄 알았더니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난번엔 전지역군 했어요. 파워건조 에디터를 대신해서 피플스 벨비클럽장이 나와 있습니다. 네. 제가 돌아왔습니다. 다들 너무 겁주시는데 오늘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겁먹지 말라고 말하는 건 뭐죠? 죽기 직전이 내한테 하는 말이죠. 괜찮아. 괜찮을 거야. 네. 스트레스 후보들로 가득한 뉴덕질인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홍성갑입니다. 힘듭니다. 프로그레시브 에디터가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번 총선이 기억이 났네요. 경북에서 저는 존재감이 없는 후보부터 별꼴을 다 당했어요. 그렇죠. 홍준표까지. 네. 홍준표도. 그건 이제 지선. 그리고 총선 때는. 윤창중. 윤창중도 달았었죠. 그렇습니다. 윤창중 달을 때 제가 작년 4년 전 원고를 열어봤는데 윤창중 달을 때 제가 맨 위에 그렇게 썼더라고요. 뭐라고요? 경북에서 제가 별꼴을 다 당합니다. 아 네. 이번 주말 예고 너는 인천 가서 안정권 해야 됩니다. 예. 안정권만 헬마우스가 와서 하면 안 될까요? 광고를 듣고 와서 경상북도 시작하겠습니다. 서울까지 갈 필요 없이 데스크탑은 컴스테이션 이달의 PC 마트까지 갈 필요 없이 헤어케어는 빅그린 극장까지 갈 필요 없이 실감나는 사운드의 OTT 감상실을 만들어주는 XX몰 하이파이 섹션 경산, 경주, 안동, 포항, 구미에서 안심하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한국 레노버에서 도와주고 있는 그것은 알기 싫다 특별기획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데이터 센트럴 잠시 후 경상북도의 후보들을 만나보시겠습니다. 병풍 추출물 70% 비오틴, 판테놀 4가지 과일 추출물 이 모든 걸 하나로 빅그린 시카 샴푸 빅그린 중건석용 탈모 샴푸 빅그린 시카 스포츠카처럼 강력한 사양의 하이엔드급 PC 고가의 장비들을 내 손으로 조립하는 일 시간과 열정, 꼼꼼함과 치밀함이 필요합니다. 초보라면 부작용으로 몸은 관절염을 얻거나 쿨러는 물이 새게 될 수도 있습니다. 컴스테이션을 고민해 주십시오. 이달의 PC로도 커스텀 사양으로도 빠르고 견고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액세스몰과 010-827-95568 컴스테이션을 만나보세요.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만약에 여러분이 여가시간에 대부분을 릴스나 쇼츠를 보면서 보내거나 누워서 릴스나 쇼츠를 보는 걸 멈출 수가 없고 이것이 내 도파민을 망가뜨렸다. 나의 집중력을 망가뜨렸다. 그러면 해결책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의 데스크탑이 구리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돈을 쓰세요. 가지고 있는 기기 중에 핸드폰의 사양이 제일 높기 때문에 거기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AMD 라이젠 5600G는 인텔 중급 최강 모델인 i5-12400보다 기본 주파서바 높고 자체 그래픽 성능은 상대도 안되게 우수하며 가격은 더 저렴합니다. 사실 컴스테이션의 가정용 모델 1으로도 생각보다 많은 수의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FHD면 웬만하면 다 갑니다. 여러분의 잃어버린 집중력을 찾기 위해 중간단계로 게임을 이용해보는 건 어떨까요? 좋은 생각입니다. 많은 문학작품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RTX 4060 몇 년 전에는 돈으로 못 구할 것처럼 비쌌던 RTX 3070에 비교해도 크게 뒤떨어지지 않는 성능을 가지고 있지만 가격은 말도 안되게 저렴합니다. 지금 사기 괜찮은 시기인가요? 괜찮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은 시기인가요? 지금 4080 슈퍼도 160만원 안에 엄청 쌉니다. 아시는 분들 알아들으세요. 판데믹 때 제가 6800XT를 170만원 주고 샀거든요. 근데 이제 4080을 그거보다 더 싸게 살 수 있어요. 아무튼 4060 정말 저렴합니다. 40대부터 60대까지. RTS 4060으로 구성한 컴스테이션의 모델2와 모델3는 거의 대부분의 게임에 대응하고 FHD의 경우 하지 못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풀옵입니다. RTX 4070 Ti는 이전 세대에 나온 그 어떤 그래픽카드보다 우수한 성능을 자랑하며 초심자는 여기에 맞는 최적의 시스템을 합리적으로 구성하려 둘다가 인생의 몇 달과 초과비용을 낭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느니 컴스테이션에서 구매하십시오. 하지만 릴스는 끊었죠? 그럼요. 컴스테이션 모델4가 최적이며 구매하는 데까지 드는 시간도 가장 짧을 것입니다. 만약에 나는 지금까지 별로 게임을 해보지 않아서 이런 광고는 사실 별로 관심이 없어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여러분은 바로 모든 게이머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그 인간입니다. 그 모든 재미가 아직 남아있다니. 그런 분이 정말정말 모르겠다고 하면 본인이 핸드폰에 들인 돈 정도만 쓰세요. 그렇습니다. 노잼 시기가 왔다. 데스크탑을 질러보세요. 용산의 마지막 자존심. 컴스테이션 이달의 PC는 엑스스몰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용산까지 안 가셔도 됩니다. 됩니다. 근데 이 PC 사놓고서 이걸로 리스트를 보고 있으면 가끔 볼 수도 있지 뭘. 형이 뭔데? 그 파워 서플라이 좋은 걸로 해놨기 때문에 24시간 내내 틀어놨어요. 아 좋네요. 포항에 시작하겠습니다. 북구를 상징하는 하나의 이름. 업적은 아무도 모르지만 공장 고도 제한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포스코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측근이 운영하는 회사에 포스코 일감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로 실형을 살고 신기루처럼 사라진 4선의 이병석 전 국회부의장. 그의 자리를 이어받은 재선 의원이 이번에도 등장합니다. 물론 저는 민주당 후보를 더 자주 봤던 걸로 기억합니다. 오중기 56세 남자. 경북 영일군 출생이에요. 현포항이죠. 영일반 그런 노래 하는데 맞나? 아닌가 모르겠어요. 맞아요. 저랑 누님만 하는. 그 영일만 맞아요. 최백호 선배님 노래죠. 영흥초 대동중 대동고 영남대 철학과 졸업 육군상병 복무 만료. 정가는 두 건이 있어요. 1990년에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정가가 집유 2년 자격정지 1년 6월이 있고요. 징역 1년 6개월 집유 2년. 죄송합니다. 지금 밥 먹고 다섯 눈이 혼미해가지고. 그렇죠. 자격정지 1년 6개월도 맞아요. 네. 그리고 2017년에 정당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이 있습니다. 경력은 한국일보 동아일보 기자로 근무를 했으니까 기자 유닛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후에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의 보좌관, 민주통합당 비대위원, 영남대학교 총동문회 이사 이런 경력들을 갖고 있어요. 기자 출신 정치인들, 양당 정치인들 중에 어찌 보면 커리어 재란 풀린 수축입니다. 네. 그리고 현재는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이고. 아주 오래됐죠. 그런지. 아 도당 위원장 잡아내느냐고 다른 지역에서는 난리겠지만 여기서는 지금 후배가 없어서 계속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도당 위원장이라는 십자가. 네. 호인 군번. 빈 송체를 지키고 있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 자기 커피도 제가 타고. 그 저기 인디아나 존스 성배 찾는 거에서 거의 지키는 기사 있잖아요. 마지막에 늙어 죽는. 그렇죠. 아니길 조금 빌어요. 그래도 서울도 왔었어요.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도 했었고. 한국도로공사시설 관리 대표이사도 했었습니다. 재산을 보니까 7억 7천 7만 8천 원이 있어요. 아니라니까. 7천 7백만 원이야. 아 죄송해요. 7천 7백만 원. 저는 고쳐놓고. 아 이 일관성. 죄송합니다. 자 재산이 7천 7백만 원 되겠습니다. 아 그래도 상남자예요. 네. 여기다 적어다는데 부동산이 없어요. 그리고 부동산 준용 권리로 2022년식 렉스턴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여기서 자면 돼요. 22년식 렉스턴은 캠핑에 특판이 있어요. 설마 차에서 지내는 건 아닐 거잖아요. 동가식 서가숙 좋아요. 그렇답니다. 그렇다면 도당 사무실이. 여기에서 어설픈 측면을 알 수 있는 게 민주당의 도당 위원장인데도 우리가 말 안 해도 알고 있는 어떤 이유로 인해서 후보자 정보 공개 등록할 때 이게 법에 어긋날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수준의 후보라는 사실을 엿볼 수 있습니다. 원래대로면 집을 써야죠. 적어도 성관위에 경상부터 포항시 북구 흥해와 동해대로 1463번 길이라고 적어놨잖아요. 이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보증금이 얼마인지를 써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가는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친구네 집이 아닌 이상.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당선이 되면 크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기재하지 않는 것은. 제가 숫자도 못 읽지만 항상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56세 남성이면 7억은 있을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생각했는데 언제나 우리 당 후보는 그 기대를 깨주고 있습니다. 투게도 농축산이 계속 그 고정관념을 가지고 민주당 후보들을 상대하다가 계속 에게게 이러고 있습니다. 정문이 2년 전까지 국민의힘 후보 보다가. 포항 죽도시장에서 상인의 아들로 태어나서 상가에서는 오씨 아들 누구누구 하면 다 알았었다고 하더라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을 계기로 정치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하고 지역주의를 깨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그 세대들이 50대 후반에 이르고 있죠. 그리고 이 재산의 비밀은 딱 하나는 있어요. 서울에 집을 팔아서 선거 종잣돈을 삼아서 고향으로 그때 내려온 거죠. 그리고 꽤 됐습니다. 온 지. 네. 가을형 혹은 낙엽형인가요? 모든 도전에서 다 떨어졌습니다. 08년부터 시작해서 국회의원 4번 경북도지사 포함해서 지선 2번 모두 낙선했고요. 경북 민주당 표준 후보. 네. 후보의 출마사가 민주당 당명병천사입니다. 그래서 읽지는 않겠습니다. 통합민주당 세정현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네. 6전 7기 후보이죠. 언론에서는 7.8개라고 했는데 자기가 정정했어요. 아니에요. 6전 7기예요. 왜 한 번 더 하세요? 일곱받던 건 너무 기분 나쁘잖아요. 규정타계.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 보완을 통한 위성정당 방지를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권역별 비례에 석패율제를 도입하고 이런 정치개혁 공약도 있고요. 경북 민주당이 가장 원화하죠. 권역별 비례.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포스코가 지주회사로 전환을 하려는 문제 때문에 포항시와 갈등을 빚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나서서 해결하겠다. 포스코와 시민대표가 함께하는 상생협력의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서 민생 최우선의 정치를 하겠다라고 합니다. 낙선도 정치 경력이에요. 공약을 다루는 능력이 매우 뛰어납니다. 도당위원장이에요. 지역과 중앙공약 각 분야를 카테고리별로 나눠서 잘 배치했더라고요. 아마 다른 후보들 공약도 짜주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게 좀 표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공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포항의 유권자, 청취자 여러분 포스코 지주사 문제에 대해서 공부해서 아무 말이 없다. 그럼 그가 범인입니다. 자세히 보시고요. 자 국민의힘 후보 챔피언. 김정재, 퓨이파이킴. 58세 여성, 현역 의원으로 이번에도 경선에서 승리하고 현재 지역구 3선 도전. 물론 어이입니다. 퓨이파이는. 네. 그냥 갖다 붙였습니다. 알았어요. 경북 포항 출생으로 포항중앙국민학교 동지여중 포항여고를 거쳐 이화여대 정치외교학 학사 그리고 석사. 그리고 미국 프랭클린 피어스 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박사 제이디라고 하죠. 네. 네. 그걸 말았습니다. 정권은 없음. 감옥 갈 것 같다는 위기의식을 말한 적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2019년 채입의 의원을 감금하면서요. 네. 그런데 감옥은 안 갔어요. 21대 총선 출마 당시 재산은 5억 3천만 원이었는데 이번 재산 신고액은 9억. 오 늘었네요. 네. 부동산이 올랐고 예금도 꽤 늘고 빚을 청산했어요. 이런 사람들 많이 생겼군요. 다행입니다. 실하군요. 네. 국회의원전에는 한 번은 서대문구 그리고 한 번은 비례대표로 서울시의원을 두 번 지냈습니다. 아마 은평구에 사는 것 같죠? 서대문구. 네. 은평구 연소로 46길에 4억 2천짜리 아파트가 한 채 있어가지고. 아. 그렇군요. 그리고 출석률을 보겠습니다. 본회의 출석률 90.4%. 국토위 출석률 86.8%. 예결위 출석률 80%. 대표발의 법안 총 105개. 아니 보수 정당이 예결위를 왜 이렇게 등한시합니까? 대단합니다. 어차피 다 깎였으니까. 네. 80%면. 어차피 다 깎인 거. 아무튼 대표발의 법안 총 105개 중 대안 반영 패기 30건. 원안 가결 0. 수정 가결 2건입니다. 통과된 개정안 2건 중 하나는 국민여가 활성화 기본법 개정안인데 이거는 18세 미만 아동의 여가를 보장하는 내용을 추가한 거예요. 좋네요. 그래서 과중한 학습 부담에 시달리는 아동을 보호하는 내용이고요. 어떻게 보호를 할까요? 학원 10시 전에 문 닫고 이런 걸로 했을까? 궁금하네요. 학원 셧다운제? 감히 그거 못할 것 같아요. 그거는 원래 현재 있는 법이고요. 이렇게 디테일은 없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러니까 미성년의 여가권이라는 개념을 잡은 걸로 일단은 만족을 해야 되는 단계겠죠? 정의라도 했으면 괜찮고요. 두 번째는 좀 특이했는데요. 용산공원 조성특별법 개정안인데 용산공원 조성에 국가보훈처를 끌어와서 이거를 호국보훈공원으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통과됐어요. 보훈처를 굳이 또 서울로? 네. 위에서 시킨 거 해주는 법이군요. 김정재 의원은 국토위 소속으로 지난 2022년 화물연대 파업 때 화물연대와 소통하면서 나름 온건한 화물운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지만 물류업계에서는 근본적인 문제인 화주처벌 조항에 빠진 운송현실 모르는 법안이라는 비판을 받았었어요. 그리고 대통령보단 낫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래전부터 막말의 전적도 화려하는데요. 2019년에는 당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서 사무실에 꽃이나 보면서 자의나 하시라 이런 논평을 하면서 성희롱을 했어요. 그렇죠. 네. 그 전에 2017년에 보좌진에게 보낸 문자에서는 문정인 무슬림인지 반미 생각 가진 사람이 특보라니라며 무슬림 혐오 발언을 한 것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문정인 혐오라고 하면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가 되거든요. 네. 이번 총선에서 김정재 의원은 1호 공약으로는 영일만대교 조기 완공 물류관광 인프라 구축을 내세웠고 2호 공약으로는 포항공대 의대 유치를 통한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내세웠습니다. 참고로 경국 1일신문의 취재에 따르면 총 13명의 21대 경국 국회의원의 공약 이행률은 56.5%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 중 김정재 의원의 공약 이행률은 약 20%로 밑에서 세웠대. 대박. 공약 이행률 20% 대박. 이 세 개 중에 두 개는 무조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아니 기자님 밥을 그렇게 많이 얻어먹고 그렇게 정직하게 말하면 어떡해? 대단한데요? 그럼 세 중에 뭐가 될까? 좋은 태도입니다. 여기까지입니까? 네. 이게 지난번 총선에는 제가 되게 여러 번 강조했었는데 이번에는 할 말이 없는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지난번 총선에는 여당 의원들의 법안 가결률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이게 야당과 여당의 페널티 차이가 있어서 그걸 감안하고 보셔야 된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총선에서는 여당 의원들이나 야당 의원들이나 차이가 별로 없어요. 여당 의원들이라고 해서 특별히 무슨 어드밴티지를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을 지경입니다. 법을 내야지 통과를 시켜주지. 법을 안 내준대. 아무래도 180석이 넘었으니까 여당의 주 의정활동은 막는 거였죠.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 김진표 국회의장이 몰래 숨기고 불태우고 그랬어야 했는데 다 보긴 심사는 했을 거 아닙니까? 본회의에서. 아무튼 자유통일당은 계속 스트레스로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자유통일당을 보고 보시죠. 자유통일당 신성환 69세 남자 이름부터 신성환 목사입니다. 목사 홀리 한성디지털대 사회복지학 영남신학대 졸업 장신대 신학대학원 석사 페이스신학대 목회상담으로 목회학 박사 페이스대학교 두 번째 나온다. 신목교회는 목양테마교회이고 직위는 위임 목사 이게 뭐 담임 목사와 약간 다르지만 유사화됩니다. 상식코너 일반적인 신학박사 학위는 THD 닥터 오브 티올로지 혹은 PHD 닥터 오브 필러저피인데요. 후보에긴 끝났습니다. 목회학 박사는 신학박사와 달리 평판이 좋지가 않습니다. 신성환 후보가 보유한 목회학 박사는 D-민 닥터 오브 미니스트리 로 표기하는데요. 혹자들 사이에서는 디밀면 얻는 학위라서 디민이라고 불린답니다. 혹은 되게 못돼서 그런 거 아니야? 미인 맨 못살게 굴고 정체불명의 군소신학 때 가끔은 인가를 안 받은 신학교육기관에서 논문도 없이 목회학위를 주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렇죠. 또 논문을 쓴다 해도 한국의 현실 목회 상황에 대한 논문을 써야 되잖아요. 외국 교수들이 한국 목회 현장의 상세한 면을 알 수가 없는 데다가 그냥 한국어로 논문을 써내서 외국 교수들이 그냥 서명을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아 그냥 창세기 필사에서 냈는데 당연히 논문 대필도 성행합니다. 나도 해줄 수 있겠다. 그러게 말이야. 정작 인가받은 전문대학원의 단독학위 과정에서는 목회학 박사가 너무 적게 때로는 아예 안 나온다고 합니다. 3천만 원 논문만 내면 출석 없이 한국에서 앉아만 있어도 목회학 박사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았다고 고발하는 글도 있어요. 세종에서 만났던 사치업자 이하영 예비후보도 학교 이름이 페이스 신학대학이었잖아요. 어? 이 사람도? 이런 류의 학위 코스였을 가능성이 좀 있어요. 이게 다 신성원 후보의 정보를 찾다가 배운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저 논문 못 쓰고 빌빌거리고 있을 때 저보고 이런 신학대학에서 가라고 선배님이 빨리 가서 받아오라고 했었던 기억이 들어요. 근데 그것도 인가받고 제대로 된 신학대학 가면 안 돼요. 참고로 이게 미국에서 한인들이 비자 세탁하려고 할 때 보통 신학교를 세워가지고 그런 걸 많이 하죠. 그러면 이제 비인과 신학교가 되죠. 이야 주요 산업이네요. 네 괜찮은데요. 응. 무소속 후보입니다. 무소속 이재원 55세 남자 남부초 포항중 포항고 울산의대 졸업 현 이력은 포스텍 융합 문명연구원? 겸직 교수이지만 중국 문명과 로마 문명을 합치면 최강이다. 이런 건가? 이런 데 꽤 있어요. 전북대도 그러니까 인문학을 통섭으로 의학부터 해가지고 인문학 역사학 다 해서 하는 거. 내가 나쁜 놈이었어. 그냥 이거는 이종교배인가? 통섭학문이 유행이니까요. 유닛 특성은 전 화인 피부과 비뇨기과 대표 원장으로 의사 유닛이 더 정확합니다. 재산 궁금해. 시드마이온 줄 알았더니 의사였어요. 그럼 진짜로 문명을 교배. 참고로 저는 무소속 담당 특성상 지역연구회나 시민단체의 이력은 엔간하만 패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패스. 2014년 새누리당에서 포항시장에 출마해라 했던 이력이 있는데 고소 나오셨구나. 선간위 기록으로는 이번이 첫 출마인 걸로 봐서 당시에 본선엔 못 나왔나 봐요. 그죠. 컷오프를 최소 한 번 이상 당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가 16년 음주원전 100. 재산은 32억에서 천만 원 모자라고요. 배우자가 구룡포에 땅이 뭐 이렇게 많아요? 구룡포가 다 질 거예요 보니까. 과메기를 좋아하나 보죠. 본인 코나 전기차와 카니발. 배우자는 3억을 주식으로 굴리고 있어요. 3억을 타고 다니는다는 줄. 병역은 군의관 대위 전역 보건소에 있었나 봐요. 국힘 공천 컷오프 후 무소속 출마했습니다. 그리하여 미래통합 땅 핑크를 쓰고 있어요. 좋네요. 특이하게 잠바는 안이 잘 비치는 하얀색이에요. 근데 그 안에 핑크색 셔츠를 입어요. 남은 잠바가 하얀색밖에 없었나 봐요. 네 좋습니다. 아 이해된다 상상해보니까. 요즘에 배현진 의원도 핑크색 입었고 안철수 의원도 하얀색을 입더라고요. 그게 다 꼬심을 당한 거예요 사장님한테. 이게 잘 나간다고. 그냥 그게 재고였거든. 그렇죠. 악성 재고 털린 호구죠. 관현호 티셔츠. 관현호 티셔츠잖아 진짜. 지역에서 파워가 좀 있나 봅니다. 지역지에 기사가 굉장히 많고요. 아이고 좀 먹이시는구만. 심지어 무슨 딸 졸업식 참석 기사까지 있어요. 우와. 이부진인 줄. 여러 가지 산업 공약이 있습니다. 지역이 지역이니만큼 산업 공약이 주를 이루고 있고요. 이 중에는 내연기관 자동차를 전기차나 하이브리드로 개조하는 컨버전 생산시설 구축 공약이 있거든요. 이걸 제가 옛날에 가능하긴 한데 경제성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었어요. 차후에는 기술이 발전해서 달라질 수도 있겠죠. 포항 연구중심 의대 설립이 또 이 지역의 현안 중 하나입니다. 모든 후보가 낼 것입니다. 의사 유닛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이 의협과 잘 조율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하는데. 그렇지 의협이. 게다가 문명을 융합도 잘 시키고요.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런데 본인은 분명히 의대 설립과 대학병원 유치를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의협과 상담을 최근에 한번 해보실 다시 해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만약 당선이 된다면. 의협 자체가 지금 선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게 말입니다. 북구 후보들 보셨고요. 남구로 가겠습니다. 포항 남울릉. 오사카에서 나고 자라 바다를 건너 영일군으로 온 10살 소년 이상득은 육사에 입학하여 하나회와 친해지고 대기업에 입사하여 사장까지 올라가며 승승장구. 본인만 성공했느냐. 동생은 더 성공하여 대통령이 되고 여당과 청와대 인사들에게 만사 형통 영일대군으로 불리며 정부의 상황 노릇을 하다가 이후 극저건 저축은행 포스코 등지에서 알뜰살뜰하게 저지른 비리로 실형 판결을 받지요. 영일대군의 지역구 영일 울릉 혹은 포항 남울릉에서 영일대군은 내리 육선. 영일대군 이후 이곳에 주목할 만한 정치인은 나오지 않습니다. 현 챔피언 국힘 김병욱 의원도 이번에 예선 탈락했습니다. 민주당 후보가 있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김상헌 48세 남자 경북 포항 출생 포항중 대동고 당국대 졸업인데 1전공은 영어영문학 2전공은 법학이라고 하네요. 현재까지 민주당 재산 뒤에서 1등. 네. 본인 병장 만기 운전병이지만 하지만 2012년 11월 15일에 큰 음주 벌근 300만원. 아 오만했죠. 네. 운전실력으로. 최상 자기의 포함 마이너스 2471만 4천원. 대단합니다. 보니까 모친이 갖고 있는 건물에 전세보증금이 많더라고요. 내줘야 될 거죠 전세보증금은. 2018년 경북도 의회 의원으로 당선이 되고 도의원 당시 지방체 매입 대상 매출 기준을 2천만원 이상으로 상향을 해서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을 했다라는 것이 자기의 공의에요.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를 자기도 자기가 도의원 때 발의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경상북도 지역 노동기본정책 수립 방안도 자기가 개최를 해서 토론회를 개최해서 연구원도 부르고 민주노총도 부르고 이래서 노동법 관련한 토론을 한 그런 사람이었다면 언론에 자기를 잘 홍보하고 있습니다. 초선 도의원 시기에 했던 일에 대한 홍보입니다. 포항 지진 손해배상 법제화 공약을 내세웠는데 이게 지역 공약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지진 안전지대가 없는 한국에서는 필요하긴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게 이 법제화를 하면 뭐가 좋냐면 소송이라는 거추장스러운 절차 없이 법 제정을 통해 시민들이 정부의 제대로 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공약인데 향후 이런 재난에 대응하는 모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당선된다면 말이죠. 공통 공약이네요. 거의 이어야 포스텍, 의과대학 설립 그리고 연구 중심의 의대를 만든다는 공약. 포스코 해결은 민주당 공동 공약입니다. 좋습니다. 옛날에 서울에서 출마한 적이 있네요. 국민의힘의 후보입니다. 국민의힘 이상휘 60세 남성 축하합니다. 후보에 등록된 직업은 정치시사 평론가 입니다. 이번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역구 현역인 김병욱 의원을 경선에서 꺾었습니다. 포항시 남구 출생으로 조상으로부터 5대째에 걸쳐서 남구 효자동에 본적을 받았다고 합니다. 정과는 없음. 해병대 방위병. 재산 신고액 14억 5천만 원. 초등학교 중학교는 찾지 못했고요. 포항 수상고 졸업. 이후 곧바로 오징어 잡이와 부두 하영 노동에 종사를 합니다. 그러다가 성실함을 인정받아서 동방그룹 회장 눈에 띄어서 28세에 서울 비서실로 스카웃됩니다. 아니 이게 뭐야. 어떻게 된 거야. 드라마잖아요. 네. 한 번 굉장히 드라마틱해요. 그럼 동방그룹 회장이 오징어를 잡으러 갔다가 우연히 봤다는 것입니까. 1박 2일을 찍으러 갔나. 한 번 왔을 때 프레젠테이션을 잘했대요. 그래요. 무슨 프레젠테이션 할 일이 있어서 무슨 프레젠테이션. 오징어 잡는 방법. 정말 낭만의 시대네요. 이게 진짜라면 이렇게 사람을 데려갈 수도 있었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후 근데 보증을 잘못 썼어요. 보증? 커리어에 보증이 나와. 그래서 월급이 통째로 차합되기도 하면서 고생했지만 꿈을 포기하지 않고 아 개인사 얘기군요. 36살에 용인대학교 진학 격기학과를 졸업합니다. 격기학과? 네. 격기학과예요. 우리 죽탱이 맞을 수도 있어. 보통은 유도인데. 본인말로는 격투기 선수 생활도 좀 했다고 해요. 네. 이러한 인간 승리의 스토리가 2000년도에는 SBS, MBC, KBS에서 소개되었다고 하고요. 그래요? 인간극작에도 출연했다고 해요. 네. 워낙 드라마틱해가지고요. 이때 쓴 책도 베스트셀러가 되고요. 책 제목은 나는 마지막 희망을 사람에게 걸었다. 무슨 대법자 하는 말 같은데. 나도 사람이니까. 이후 성경관대 언론학 석사를 2003년에 따고 2013년에는 동일대학에서 언론학 박사학위까지 따냅니다. 정치권 커리어로는 2004년 이구년 의원의 보좌관으로 전개 입문. 이후 오세훈 서울시장이 스카우트하며 시장 직무 인수위원회 총무분과위원과 민원비서관을 역임. 또 스카우트 되어서 이병박 대선후보 캠프 합류. 보이 스카우트네요. 네. 계속 스카우티드 보이. 본인은 어디 원서 넣은 적이 없고 항상 스카우트 됐다고 해요. 본인 주장. 네. 그렇습니다. 이후 2008년부터 2011년 말까지 MB 청와대 인서비서관실 선임행정관 홍보기획비서관 그리고 춘추관장을 역임합니다. 춘추관장. 네. 2012년 국회의원에 도전하지만 공천 탈락. 2016년에는 새누리당 공천을 받아서 동작구 갑에 출마하지만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에게 서울시 최소표 차인 2001표 차이로 낙선. 이후 새누리당 대변인으로도 활동을 하다가 정치에 대한 염증을 느끼면서 2019년 정치권을 떠나게 됩니다. 염증을 느꼈다는 말은 본인 피셜이고요. 본인 주장이고요. 염증이 나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진짜 몸에. 지금 안 울었잖아. 확실히. 푸시대는 그냥 막 바르고 그냥. 아무튼 정치권을 떠나서 충북 진천에서 책방을 운영을 해요. 그런데 워낙 정치권에서 선거 기획통으로 알려져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장재원 의원의 권유로 윤석열 후보 캠프 합류. 선대위 비서실 기획실장으로 다시 활동합니다. 포항에 대해서는 철강에 매몰되면 도시가 너무 척박해진다면서. 경제 문화 도시고. 철은 차갑다. 새는 양 날개로 날아야 된다면서. 한쪽이 철강이면 또 한쪽은 경제 문화 도시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걸로 발돋움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이번에는. 한쪽이 너무 무거운데요. 철과 문화는. 그만큼 무거운 걸 나가야겠죠. 대답 안 했죠. 대답 안 했죠. 헛소리 하면 돼요. 왜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그래요. 진짜. 거참 진짜. 무시해. 알겠습니다. 우리 모두를 무시해도 돼요. 이번에 클린 선거를 약속했어요.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이나 흑색 선전을 하지 않고 온전히 정책으로만 승부하겠다는. 이건 비난하자. 우리 벨빙을 비난하자. 공정선거 클린 선거. 비서관들이 보통 이런 거 잘 정리해 주는데. 스카우트 됐다는 말을 너무 자주 하는 건 좋지 않을 것 같아요. 비서관 여러분. 설득력이 전혀 없거든요. 경주 가겠습니다. 경상북도. 경주시. 지역구에도 오명이라는 것이 있다면. 그 최강자의 자리를 놓고 포항 남 울릉과 싸울 경주시 선거구. 지난 8년간 무난히 재산한 용산참사의 주범이 3선에 도전합니다. 일단 챌린저. 한영태 60세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남자고요. 경북 경주 출생 입실초 외동중 경주고 졸업했고. 본인 육군 상병 만기. 장남 해군 병장 만기. 정과에 98년 5월 11일에 절도가 있어요. 절도? 이유를 알 것 같아요. 돈이 너무 없어요. 그런데 이거 절도를 찾으려고 해도. 무슨 절도인지는 아직까지. 생계형이에요. 아직까지 제가 찾지 못했고. 장발장이에요. 장발장. 이 문제 때문에 계속 공천 문제에 항상 걸려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98년이면 중년으로 접어든 이후의 일이라서 이거는 습관이나 특기 등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기엔 너무 한 건 아닌가요? 98년이면 IMF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또 슬퍼지네. 그러게요. IMF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 2013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악성 댓글을 달았나 봐요.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관련해서 가로열고 명예훼손으로 벌금 100만 원어치 누구의 명예를 훼손했어요. 키베이 좀 떴네요. 그래서 당무 경력이 눈에 뜨여요.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디지털 소통위원장.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 선거 경북 SNS 선거 본부장이었어요. 잘 털긴 잘 터나보네. 능력이 있었다고 저는 옹호해 주고 싶습니다. 키보드 워리어 유니. 그렇다면 이것은 당무 정과일 가능성도 있네요. 노무현재단 운영위원이었고요. 재산은 현재 3670만 원. 나도 절도하지 나라도. 3680만 원 정도로 볼게요. 그 정도 있습니다. 2022년 지선 당시에는 신고 재산이 927만 원이었으니까 노력했습니다. 저쪽으로 봤는데 경북 민주당 후보들 재산 다 합치면 김기현 의원은 한 10분의 1쯤 하고 있어요. 좀 주세요. 짜투리는. 아니 07년식 토스카는 몇 킬로를 탔을까요? 더 중요한 질문은 근본적인 질문은 굴러가는가. 그러니까. 몇 만을 탔을까? 그런데 여러분 2022년에는 927만 원이었다니까요. 이 노력을 인정해 주세요. 재산 증식 4배에 성공했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2018년 지선에 더불어민주당으로 경주시의회 의원에 도전했었고요. 제8대 경주시의회 운영위원장이 됐습니다. 했다라는 거예요. 2022년에 경주시장을 그래서 신나서 출마했지만 낙선. 시의원까지. 927만 원에 대한 아마 재산을 제가 원고에 썼던 건데 이게 농민들 평균 1년 농업소득이에요. 농가소득은 4천만 원인데 농사지면 이 정도 벌 수 있어요. 공약은 아직까지 눈에 들어오는 건 없습니다. 유일하게 한수원을 경주 시내로 이전하겠다라고 하고 얼마 전에 경주 지역의 청년 간담회를 작은 북카페에서 열었거든요. 6명이 왔더라고요. 보고 있어도 짠해가지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게 보통 지역구 선거 한 번 나가면 못 써도 0.5억은 깨집니다. 사재만. 이런 얘기 보통 언론에서 안 해주죠. 있는 집이 아니면 하기 힘든 이유가 있어요. 자수선거한 사람 아니면. 이게 무슨 돈으로 선거를 뛸지 모르겠습니다. 챔피언 보죠. 국민의힘 김석기 스톤 에이지킨 이름 장난 언제까지 하나 봐야지? 물론 석기 시대의 김이 되지만 아무튼 69세 남성 경찰 공무원 출신 재선 국회의원 이번에 경선에 승리하며 3선 도전 경주군 안강읍 안강사리 출생 경주 개림초 경주중 대륜고 영남대학교 법정대학 행정학과 졸업 2007년 동국대 행정학 석사 전투경찰 수경 만기 전역 정가 없음 재산은 2020년에는 12억 9천만 원 현재 신고액 16억 6천만 원 열심히 쌓고 있군요. 네. 아마 부동산이 올랐던 것 같아요. 27기 경찰 간부 후보생으로 수석 졸업하며 79년 경위로 임관 99년 서울지방경찰청 방범지도 과장 시절에 포도리를 창안했습니다. 그리고 후배인 이현세 만화가가 제작을 했습니다. 아 포도리 네. 포도리 창시자입니다. 그 이후 경북지방경찰청장, 대구지방경찰청장, 경찰종합학교장을 거쳐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역임하며 2009년 무려 경찰청장에까지 내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승승장구를 했는데 이때 용산 참사가 터집니다. 작전계획서에도 당시 농성자들이 분신, 투신, 자해 등을 할 우려가 있다는 예측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진압을 해서 경찰관 1명과 철검인 5명이 사망을 했죠. 김석기 의원은 현재까지도 용산 참사를 도심 테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같은 상황이 발생해도 같은 결정을 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유족들은 김 의원의 공천반대를 요구를 했고요. 사실 처음 출마할 때부터 유족들이 다 싸들고 경주 가서 했었습니다. 이 일로 경찰에서 사퇴를 했지만 퇴임 후 MB 정권에서 한국자유총영맹 부총재 역임 오사카총영사를 역임하고 박근혜 정권에서는 한국공항공사 사장을 역임했습니다. 중용됩니다. 공신이란 얘기죠. 21대 국회 본회의 출석률 86%, 외교통일위원회 출석률 92%, 대표 발의 법안 총 60개, 대안 반영 폐기 7건, 원안 가결 1건, 수정 가결 1건입니다. 발로 했습니다. 원안 가결된 법안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으로 경찰관과 소방관이 물리력을 사용했을 때 민영사상 소송으로부터 보호하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뒤끝이죠. 필요한 개정안인데 곱게 보이지 않네요. 발의자가 발의자인 만큼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보면 이 사람이 지금 출마를 할 때 제출한 서류에 전과가 없다는 것이 우리나라 사법체계의 불이한 단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광명에 5억짜리 아파트 있네요. 아, 네. 좋습니다. 자유통일당 오, 네. 그러세요. 배를 만들어 놔야 될 것 같아요. 형 꼬막처럼 캐와요? 그러니까. 갯벌이냐 자유통일당은? 손 집어넣으면 후보 나오고? 거의 그 모양인데. 야, 짤릴라. 천천히 뽑아라. 자유통일당 정수경, 62세 여자. 경주사랑제일교회의 담임 목사. 아, 사랑제일교회. 중앙로에 있는 경주제일교회가 아니고요. 아마 전광훈의 사랑제일교회 경주지부라는 의미. 프랜차이즈네요. 그래요? 출장소. 학력은 미기제. 신학 때 어디 나왔는지 알 수 없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에서 우리 인간은 모두 원죄에 의해 창조주의에게서 분리된 죄인들이지요. 아멘. 정수경 후보 또한 현재는 목사이지만 과거에는 죄인이었습니다. 오, 빌드업. 근데 그 죄는 아마 원죄가 아니렸다. 그 죄는 원죄가 아니고 지은죄. 전과가 4개. 포죄. 포돌이 다음 포죄. 93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벌금 300. 그 원죄가 아니죠. 이때 식당을 했나 봅니다. 네. 96년 폭처법 벌금 100. 04년 폭처법 야간 공중상해로 벌금 150. 하면 좀 칩니다. 아스팔트 극우 이전이었으니까 이때는 깡패였나 봅니다. 06년 위증으로 징역 6월 집유 2년. 라이어였습니다. 그건 원죄죠. 아이러니하게도 아스팔트 극우가 떠오른 10년대부터는 전과가 없습니다. 전투력 상실했네요. 그러게요. 회개한거죠. 나이도 먹었고. 새사람이 되었어요. 담임 목사라고는 하는데 제가 경주사랑제일교회 예배 유튜브를 찾았어요. 말해봐요. 7개월 전에 나와서 경주 만부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만부장. 만명 위에 있다는 의미죠. 만명을 거슬리고 있다. 자세히 보니 예배가 아니라 경주 자유마을 모임이었습니다. 우리 홍성갑 주민 모임 하셔야죠. 진행을 돕는 진행팀들이 자유마을 티셔츠를 입고 있어요. 그런데 진행자가 무리해요. 정수경 목사라고 안 부르고 정수경 씨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도 영상 제목에는 정수경 그림목사로 써있는 거예요. 그림목사. 전광훈 등신대라지만 1.5배 확대인 것 같은 그림을 그려가지고 나왔습니다. 등신대데 그림이야? 윤석열 그림도 그렇게 그려서 교회에 두고 기도한답니다. 아니 사진을 출력할 수는 없었을까? 이 정도면 우상 숭배입니다. 그림을 그린다고? 이상입니다. 네. 자 우리는 아브라함의 종교에 대한 지식을 하나씩 넓히고 있습니다. 부보가 하나 소개될 때마다. 회계에서 다행이네요 그래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자 경주에 무소속 후보 있습니다. 무소속 김일윤 85세 남자 박지원을 이겼어요. 우리가 84세를 넘어가면 그냥 축하하기로 합시다. 생존의 이의를 두고 38년생입니다. 바이든에게 아주 큰 형이에요. 일제시대 기억날 거예요. 38년에는 이병철이 삼성상해를 설립했고요. 사우디아라비에서 석유가 처음으로 발견됐고요. 슈퍼맨이 세상에 등장했고 2차 대전은 아직 안 일어났어요. 시카고 콥스팬들은 몰랐을 거예요. 향후 80년간 우승 못할지. 그렇죠. 박달초 아니었겠죠? 박달소 또 학교 회의 가능성이 너무 다른데 문화중 아니었겠죠? 네 경주고 한국외대 중앙대학교 경영박사 고보 있어요. 고보 고보죠. 사회 이력 중에서 제일 굵은 건 경주대를 설립한 총장이라는 거고요. 사학 사학매 설립을 했어 더 굵은 건 5선의 그때는 대학교가 없거든 나라에 더 굵은 건 5선의 전 국회의원입니다. 아 어디서 들어갔다 했다. 헐 그 기밀 네 사학치고 재산은 소박하지만 사학유닛이고요. 병역은 본인 입영 기피를 3번 하다가 보충력으로 복무 중에 고령으로 소집해지됩니다. 야 열심히 잘 도망다녔어요. 장남 천암은 육군병장 삼남은 대체복무를 했나봐요. 재산은 4년 전엔 28억 근데 지금 본 그 후보 등록을 안 했어요. 예비후보 등록만 하고 아직 선거 도전은 78년부터 나 돌잡이 할 때 지금 참여한 6명의 노동자 중에 한 명만 살아있었습니다. 나는 상생존 첫 당선은 85년 12대에서 민주한국당에서 당선 다음에 민정당에서 당선을 재선하고 중간에 한 번 공탈 그 다음 96년 무소속 당선 야 지역구가 처음에 데뷔할 때 경주 월성청도였어요. 그 다음 한나라당 당선 4선을 하는 사이에 21세기가 밝았어요. 그렇죠. 04년 무소속 낙선 08년 친방연대 후보로 나와 당선이 됐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 하던 대로 한 거죠. 70년대 식으로 그래서 전가는 공직선거법 위반 이때 보궐선거에 부인인 이순자씨가 예비후보 등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번 총선에서는 제가 소개를 했지만 그 다음에 사퇴했어요. 사퇴한 다음에 대한민국 헌정회장을 했거든요. 헌정회장이 다시 출마하기 있습니까? 아 근데 익셉션 있죠. 살아있다면. 아니 재양군인 회장이 입대하는 거잖아요. 아 명예의 전당에 헌액된 다음날 드래프트 신청하는데요. 초심을 잃지 않겠다. 유신 헌법인 줄 알았나 보죠. 아 유신 정우인 줄 알았다가. 한편 국민의힘 경선에서 탈락한 국민의힘 이승헌 예비후보가 있었어요. 이 지지자들은 화가 났겠죠. 김소키한테 졌잖아요. 그렇죠. 김소키가 미워. 네. 오르르 몰려가서 김일윤 후보의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이야 갈라지네요. 심정적으로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개소식에는 머슴복장을 하고 나오셨거든요. 네. 사진만 봐도 노인학대를 하는 것이라서 제가 많이 불편해요. 찾아봐야겠다 이런 거는. 자학까지는 괜찮아요. 공약은 한수원 도심 이전. 아 네. 이것저것 역사복원. 네. 머슴복장이 아니라 3.1운동 만세운동 같은데. 그리고 전국에 자랑할 만한 노인복지종합회관입니다. 네. 제가 과문한데 경주에서 복원할 역사가 아직도 더 있겠죠. 네. 아파트 파기만 하면 나온다군요. 그리고 이것저것이 있었어요. 되게 많이 써놓은 거 있었는데 그걸 다 쓸 수는 없으니까. 좋습니다. 자 경주시의 배지가 주렁주렁합니다. 갑자기. 그렇고요. 김천에서 만나요. 경상북도 김천시 이 지역 내리 3선 후 공천 탈락을 했다가 자리보전차 한전사장으로 취임했는데 임기 사이 이틀에 한 번꼴로 기자간담회를 열면서 5천만원에 가까운 비용을 쓰고 한전의 돈으로 자기자소전 500만원어치를 사도록 한 것을 국감에서 지적받자 사장이라고 다 아는 건 아니니 담당에게 물어보라 하고 답했던 임인배 전 의원 판데믹 기간 안동에 산불이 났는데 미래통합당 총선 당선인들과 술자리를 파하지 않았던 이철우현 경북도지사가 3선 지난 30년 중 24년이 이 두 사람의 임기였습니다. 이 자리를 이어받은 기재부 예산실장 출신의 재선 의원이 예선을 통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황태성 50세 남자 주식회사 석찬 대표 찾아보니까 건기식품 회사인 것 같더라고요. 아 건기식 김천중앙초 김천중 김천고 울산대 전자공학과 졸업 본인 육군 병장 만기 전 신한금융그룹 신한 라이프 지점장 보험 유닛인 거죠. 그래도 지점장이면 꽤 굴렀네요. 그러게요. 현재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인데요. 제가 재산을 봤어요. 보험회사 지점장에서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반전이에요. 보험은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고요. 역시 보험 많이 들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이 후보를 통해서 제가 알았습니다. 재산은 본인 배우자 모친까지 합쳐서 8억 2,100만 원쯤 있습니다. 정보가 출마 기사 몇 곡기 정도밖에 검색이 안 되거든요. 맛있는 정치를 하겠대요. 아 김밥천국 정치? 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동안 김천은 국민의힘 당만을 밀어준 결과 부정부패 관권선거라는 오명만 뒤집어쓰고 쑥대밭이 된 채 몰락의 길을 걷고 있다. 자 모든 민주당 후보에 푸준 아젠다입니다. 푸담에 가면 국민의힘 후보가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몰락의 길을 걷고 있는 건 배우자의 주식이거든요. 맞아요. 페슬라를 208주 가지고 있어요. 아니에요. 진짜 몰락의 길을 걷고 있는 건 배우자의 코인이에요. 리믹스랑 비트코인이 없네. 이분 중수인데 좋지 않아요. 성적이. 여튼 이건 뭐 TK 출마하는 민주당 후보들의 공동 워딩이고 그렇고요. 지금 김천 김충섭 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3년을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의원 선거 나왔는데요. 김천 혁신도시 중심으로 해서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기술 등 12개 공공기관이 입주를 하면서 선거 국면이 조금 변할 수도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외지인과 젊은 층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적어도 이제 혁신도시의 효과가 가장 안 나오는 곳이 경북인데 이게 초기니까 모르죠 아직. 울곡동 인근의 분위기가 달라졌다라는 희망 가득한 기사들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안동예천과 김천은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 그 결과를 이번 총선에서 볼 수 있겠죠.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의 기사만 보여서 공약은 따로 너무 세세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챔피언이 나와있는 것 같군요. 네. 송언석 프로즌스톤 송 계속하겠습니다. 60세 남성 모피아 출신 모피아 출신 재선 의원 이번에도 경선 승리하고 3선의 도전 경북 김천시 출생 김천중앙초등학교 석천중학교 경북고등학교를 거쳐 서울대 법학과 학사 뉴욕주립대 경제학 석사와 박사를 받았습니다. 이 교포말장난 은근 재밌네요. 진짜? 처음엔 싫을 줄 알았는데 네. 좋아해 주신다. 이거 프로즌스톤은 횟집에서 많이 나오는데 회력 옥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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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거에 우뭇간소리보다 좋아요. 육군 상병 공무 만료로 소지 폐재 방위병이었고요. 정가 없지만 후술할 폭행 논란은 존재합니다. 재산은 2020년 53억에서 현재 신고액 58억 8천만 원 우리 좀 줘요. 야 삼성동에 아파트가 있는 데가 집이겠죠. 서초구에는 전세가 있고 미평리는 다 얘 거예요. 그렇죠. 그런 후보들이 있죠. 미평리 황제 배우자는 스팅어를 끄네요. 참고로 되게 무덤덤해졌어요. 계속 이제 국민의힘의 재산을 보다 보니까 돈이 우스워보이고 그렇죠. 다른 후보들은 불쌍해 보이고 근데도 이제 이런데도 이제 작년 국회의원 후원금을 가장 많이 모은 의원이에요.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이 더하다니까요. 여당 내에서 네. 여당 내에서 그리고 전체는 2위 네. 그리고 뉴스타파의 취재에 의하면 송언석 의원은 63년생인데 등기부 등본에는 58년에 이미 송의원 이름으로 메이든 토지가 있어요. 태어나기 5년 그러니까 마이너스 5세 때 네. 마이너스 5세 때 그러니까 전생에 구매한 재벌집 막내들 같은 원래 전생 텀이 좀 있는 거 아니야? 다시 태어나요? 죽자마자 다시 태어난 거야? 그러면 토지 문서가 그대로 내 거예요? 아니면 이 형이 있었는데 예전에 이런 일 많잖아요. 그냥 형 호적에 태어날 때 얻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송의원 해명으로는 이게 할아버지가 증여를 해준 건데 이게 잘못 기입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들이 태어날 것이고 그 이름은 송언석이라 할 것이라 예언을 한 것은 아니니까요? 뭐 문서상으로는 아무튼 마이너스 5세 때부터 금수조였던 사람입니다. 네. 이 외에도 성인이 되기 전 현재 가치로 2억 원이 넘는 자산을 본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부럽다. 한수조 하십니다. 29회 행정고시에 합격 기획재정부에서 약 30년간 공직생활을 하며 예산통으로 불립니다. 예산실 박근혜 정부 때 기재부 예산실장과 기재부 제2차관을 역임했고요. 이후 2018년 자유한국당 이철우 의원이 경북도지사 선거를 위해 의원직을 사퇴하자 빈자리에 재보궐 출마 불과 약 500표 차이로 당선이 됩니다. 2018년 재보궐 총 12석 중 유일한 자유한국당 승리였고요. 21대 선거에서는 무난하게 재선을 하고요. 하지만 폭행 논란이 있었는데요. 2021년 4월 재보궐선거에서 당시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비서실장이었던 송원석 의원은 개표 상황실에 들어가서 왜 내 자리가 없냐 이러면서 당직자들한테 폭언을 했어요. 그러면서 정강위까지 걷어찼다고 합니다. 자리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면 말한 다음에 자기 자리를 가져오면 되잖아. 네. 기재부에서 어떻게 부하 공무원들을 대했는지가 딱 모르겠네요. 그래서 자진 탈당을 했는데 4개월 뒤에 다시 폭당합니다. 약간 유튜버 같은 거예요. 유튜버도 6개월은 걸리는데 금방 갔다 왔네요. 성적 본회의 출석률 84.4% 안해요. 예결의 출석 100% 이건 전문 이렇게 안 나오던 사람이 다 나오면 겁나요. 무슨 짓을 하려고 저기 다 들어갔지 싶어가지고 기획재정위원회 90.6% 대표발의법안 총 88건 중 대안 반영팩이 18건 수정안 반영팩이 7건 원안가결 0건 수정가결 1건 그럭저럭 수정가결된 법안은 교통안전법 일부 개정안으로 교통안전 업무 담당자들 대상으로 하는 교통안전 전문교육 의무화를 통해서 전문성을 강화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뭔가 방금 똑같은 단어가 되게 여러 번 지나간 것 같은데 교통안전 별 내용 없는 거고요. 근데 경북 의원 13명 중 공약 이행률은 꼴찌 경북에 좋은 언론들이 있나봐요. 공약 잘 이행 안된다는 걸 열심히 보도해주는 그러게 이거를 교통 언론사가 있나봐요. 경북 1일 신문에서 그걸 했어요. 경북이랑 대구에 되게 좌측 언론들이 많죠. 우리는 몰라서 그렇지. 자 후보가 또 있죠. 무소속 후보 보시겠습니다. 무소속 박건우 개명을 했는지 박희주라는 이름을 과로안에 놓고 같이 활동합니다. 아하 성관이 기준 예전 기록은 박희주입니다. 문제는 박건우도 박희주도 둘 다 야구선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운명이 야구에서 벗어날 수가 없구나. 서부초 중앙 중 고 대구대 경제학과 육군 명장 만기 재산은 6년 전엔 2,500이었는데 지금은 마이너스 1억 3천 지금까지 전체 1위입니다. 170만원짜리 125cc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예금은 100만원 적당하네요. 지금 재산 스타일에 마이너스 1억 3천이 뭐냐면 보존비용 미반한 금액이 1억 3천입니다. 나라에 진 빚이에요. 지난번에 낙선하고 아직 못 갚았어요. 쉽도 없어요. 2010년 시의원 출마 기록을 보면 화성 독서실과 하나 골프 연습장을 운영을 했거든요. 당시에는 자영업이었죠. 그리고 테니스 스컷이 국공 마라톤 게이트볼 골프 등등 완전 운동 유닛입니다. 생활체육 유닛 첫 시의원 당선은 한나라당 소속이었는데 재선은 무소속으로 당선이 됐어요. 뭔가 일이 있었어요. 근데 무슨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나 봐요. 2018년 벌금 100만원이 나왔어요. 직을 잃었겠죠? 그러면 보존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돼요. 아 그거군요. 이걸 반환하지 않고 있어서 채무로 잡힌 겁니다. 근데 이거를 갚으라고 압박을 안 주나요? 빨간 딱지 안 붙였나요? 국가는? 그래도 출마에는 제한이 없어서 종종 출마 제한법이 발의되기도 해요. 지금 재산 포트폴리오에는 빨간 딱지를 붙일 것이 125cc밖에 없어요. 집에 없거든요. 아니면 나의 건강에 붙여가지고 그러면 나도 담보로 돈 생활체육을 많이 하거든요. 이 후보 가면 쇠사슬 묻고 못하게 너는 안 돼 이러면서 이렇게 못사는 사람한테 4만 7천원의 세금을 걷어간 국세청 나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 체급을 높여서 무소속 김천시장에 도전을 했으나 다 아니 커요. 낙선 이때 그러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겠구나. 네. 사도반대운동을 아주 열성적으로 했던 시의원이에요. 그걸로 유명하거든요. 모욕 공무집행 방해 등의 전가 500은 사도반대운동을 아주 활발하게 하다가 나온 전가입니다. 나름 갑자기 시민운동에 참여하게 됐어요. 공약 손하섭 박건우 입단 공약은 NC 우승 참고로 그 공약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거 말고는 나오는 게 없어요. 물론 입단은 했습니다. 훌륭합니다. 한동으로 가죠. 광고를 듣고 와서요. XSFM 오늘날 찾아볼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비즈니스용 노트북 싱크패드 T시리즈 지금 바로 XSFM 전용특가로 구매하세요. 다양한 브랜드야 다양한 라이너 소리가 궁금한 사람들에겐 XSFM 하이파이 섹션 그것은 아기실탁 특별기획 22대 국회연선거 데이터센트럴 경북입니다. 안동예천으로 가겠습니다. 경상북도 안동의 정치에 대해 2년에 한 번 떠드는 것이 같은 일을 10년째 하는 제 입장에서는 때로 지겹지만 청취자 중 다수는 처음 들으시니까 처음처럼 떠드는 게 제 임무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부족의 정치적 힘이 가장 강한 지역 안동 기본적으로 안동 김씨와 안동 권시후보가 경선에서도 싸우고 본선에서도 싸우는 곳이 안동입니다. 만약 중앙당이 중앙당의 이해관계에 맞춰 다른 지역 문중 자손을 내려보내면 본선에서 시원하게 그 후보를 날려버리는 안동 96년에는 안동 권씨 통합민주당 후보가 의성 김씨 신한국당 후보를 이겼고 08년에는 무소속의 안동 김씨 후보가 한나라당의 지역위원장을 이겼던 일이 있었습니다. 15대부터 모든 승자는 안동 김씨 안동 권씨이며 해당 옛부터 민정당의 초강세의 일반적 경북 표심 되겠습니다. 직선재생치 이후 재보선 포함 10번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민련 출신 무소속이 한 번 승리한 걸 제외하면 모든 승자의 당적이 당 이름만 다르고 같았습니다. 현재 지역구 획정 이후 세 번째 선거를 치르는 안동시의 정군 안동 김씨가 대선 도전에 나섭니다. 민주당은 영입인재를 문준사람 가득한 야생의 정글로 보내버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김상우 63세 남자 안동대 경영학과 교수예요. 대구 출생 오성고 영남대 경영학과 서울대 경영석사 영남대 경영박사 본인 공군 일병 제대를 했고 보급병이었다고 하는 거 보니까 방위병이었겠죠? 할 수도 없어요. 기간이 되게 짧더라고요. 그러니까 방위인 것 같아요. 저도 이런 거는 좀 봅니다. 장남은 병장 만기 제대를 했습니다. 재산은 그래도 맞죠? 18억 2천만 원. 맞아요. 다행입니다. 여러모로 다행입니다. 제가 잘 읽을 수 있어서 다행이고 모구살만해서 다행입니다. 민주당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보다 재산이 많아요. 아니 안동 김씨도 아닌데 돈이라도 많아야죠. 민주당 특 배우자가 더 많이 갖고 있어요. 자칭 지방소멸대응정책전문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인재영이 19호님입니다. 안동시 발전협의회 의장인데요. 안동시 도시재생지원센터 균형발전위 그리고 공부와 MPU운동에 발을 걸친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경북 안동예천 선거구에 인재영이 민사 단수공천에 반발을 했던 민주당 후보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매우 낯설어요. 예비후보로 등록을 하려고 했던 정용채 당원이 김상우 후보의 과거사를 정말 경상북도에서 복이 있는 민주당 내부에 총질이 있었습니다. 우와 김상우 후보가 MB 때 정책도 짜주고 그때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MB 정부 국정철학 공유 교육의 경북 지역 강사가 아니었느냐라고 하면서 순열성을 물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하겠네요. 하지만 자기는 그때 미국 교황고수 갔었다.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다 하면서 우당탕탕탕 거리고 있어요. 답은 아니었는데요예요. 아닌데요. 그렇죠. 저 아닌데요. 김상우 후보가 이런 일들을 좀 많이 하기는 했어요. 관외 일을 하고 강사로도 많이 뛰었고요. 이게 그냥 너무 보기 힘든 풍경이어서 이거 구경하다가 공약은 균형발전 지역 관련 공약이어서 이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여기서 가름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역당이든 중앙당이든 어떤 분야에서 사람 구하기 힘든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언론도 고관여층도 좀 깊이 이해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안동 같은 곳에 와서는 말이죠. 제 편 국민의힘 김형동 빅브라더 리르브라더 캠 계속 엉터리야 빅브라더 리르브라더 훌륭해 훌륭해 김형동 이렇게 좋아하시지 모르는데 지금 지쳐서 그래요 브라더 브론즈도 아니고 브라더 이스트쯤은 49세 남성 법조인 및 노동운동가 출신 초선의원 이번 경선에서 상대방이 선거법 의혹을 제기를 했지만 경선에 승리하고 공천 유지 재산에 도전합니다. 고향에 살까요? 종로에 살까요? 종로죠. 저 같으면 17억에 단독주택이니까요. 70평짜리인데 다들 재산 얘기하셨군요. 경북 안동 출생 안동초 경덕중학교 안동고등학교를 거쳐서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졸업 육군병장 만기전역 정과로는 200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형을 받았습니다. 재산은 2020년 13억 천만원에서 현재 신고액 14억 7천만원 45회 사법고시 합격했고요. 사법연수원 35기 변호사 커리아가 좀 독특한데요. 한국노총에서 정규직 변호사로 채용이 되어서 이후 15년간 법률 자문을 합니다. 양대노총 법률원의 변호사가 있죠. 그래서인지 타이틀이 한국노총 1호 변호사예요. 한국노총은 좀 늦게 시작했나 보네요.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부원장 이주노동희망센터 이사 등을 역임하면서 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의 인재영입이 됩니다. 그래서 안동시 예천군의 단순 공천을 받았고요. 변호사 유닛이기도 하지만 한국노총 유닛이라고 보게 맞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시 정치에 입문하면서 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더 가난해지는 현실 부조리를 해결하고 싶다 하고 말했고 선한 자영업자 힘없는 노동자 착한 서민이 가진 문제를 입법과 예산으로 풀어보겠다고 포부를 밝혔었습니다. 변호사 시절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는 칼럼을 썼고요. 문재인 대통령 취임을 축하하는 칼럼을 썼어요. 그런 게 때아닌 논란 아닌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양쪽이 서로 같은 이유로 다른 욕을 먹고 있죠. 그리고 아내가 조선족이에요. 그것 또한 논란 아닌 논란이 되었습니다. 중국동포 왜냐하면 여기는 부족정치라는 곳이니까요. 그리고 당의 주류는 극우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회 입성 후 이준석 당대표 때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을 맡았고 현재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비서실장입니다. 친한 어떻게든 살 길을 찾았군요. 본회의 출석률 88% 환노위 출석률 85.2% 대표 발의법안 총 69개 중 대한반영 패기 24건 초선인데 수정가결 2건 중하 그런데 그중에 계류적인 법안이 눈에 띄었는데요. 출입국관리법 일부 개정안입니다. 현재 강제 퇴거 명령 받은 외국인이 송환 불가능할 경우 보호시설로 가게 됐는데 보호시설 안에서 많은 인권침해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중 하나가 보호기관에 상한선이 없어서 무한정 외국인이 갇히는 경우도 생겨요. 그래서 이는 현재에 의해서 작년 위험 판결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이를 부환하는 내용의 법안입니다. 쓸모있네요. 나름 지방관계가 지방관계라 당사자성이 있어서 좋네요. 이렇게 두 사람입니다. 모르는 후보 없죠 제가? 네. 네. 잠깐만요. 안동이천이죠? 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뭐야? 그리고 무소속도 있어요. 아니 무슨 아 있네? 나 왜 계속 이걸 못 보지? 아 나 성관용한 계속 보고 있어. 할 수 있다는 회전초밥집에서 보통 하는 말 하나 더 먹을 수 있어요. 해봐요 다. 빨리. 정답 먼저 해야죠 그러면. 자유통일당 김동훈 56세 남자 예천군 호명읍에 거주합니다. 옥사가 아닌 법무사 법무사 너무 오랜만에 봤어요. 영남대 사법학과 졸업 대구지법 상주지원에서 조정위원 하고 있습니다. 조정위원 전에는 경북경찰청에서 외사자문협의회 간사를 했습니다. 공약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을 대구지방법원으로 승격을 해서 경북에 낙후된 법률문화와 서비스를 개선하겠답니다. 아니 그럼 대구법원은 안동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네요? 그건 서울랜드 같은 거잖아. 그러니까요. 그리고 동시에 안동과 2000을 첨단산업특구로 지정해 배터리수소드론기업을 유치합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서울에는 서울해장국이 없고 딴 데가 서울해장국이 있잖아요. 우리 사무실 근처에 마포로 시작하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마포역밖에 없어. 마포갈비는 딴 데 가면 있잖아요. 그런 거 같은 거지. 그래서 대구법원도 안동에 있는 거지. 판결 맞춤은 안동시 대구법원 강릉가니까 왕심리 해장국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왕심리 해장 그런 거. 첨단산업특구로 지정을 했죠. 동시에 관광특구로도 지정을 해서 패키지 여행 상품을 개발한 데입니다. 그러면 수소 배터리도 사고 관광도 하는 사이즈는 둘째치고 어느 한쪽을 정해주면 안될까 싶어요. 판결도 받고 드론 타고 관광하는 거야? 자전거 도로 개선과 신설 이런 건 기초단체장과 기초의회의 몫이죠. 도청신도시는 신공항과 연계 이런 공약을 말할 때 꼭 문장에 획기적인 이 들어갑니다. 도청신도시는 신공항과 획기적으로 연계 뭐 이런 식으로요. 어떻게 연계하면 획기적일까요? 이렇게 이렇게 획 물론 포스리스시군요. 곡산으로? 민원인을 쏘아주는 물론 대한민국을 장악한 주사파 척결은 기본 공약입니다. 획기적으로 척결해주길 바랍니다. 엄밀히 말하면 공약이라기보다는 세계관 설정이죠.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을 주사파가 장악했다고 하는 것. 자유통일당 끊임없이 나오는데요. 계속 어떻게 다 돈이 있나봐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좋겠네요. 몇몇 예비후보들은 예비후보만 하고 빠지기도 해요. 그리고 지금 본후보 등록한 사람들도 중간에 사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당선이 목적이 아니라 당 홍보가 목적이거든요. 가장 심플하게 도시화하자면 돈 없고 인력 없는 진보당 같아요. 구성원들의 열정만으로 해결되고 있는 무소속 후보보시죠. 무소속 김윤환 65세 남자 안동 서부초 안동중 안동고 중앙대 신방가 영남일보 향후신문 등 지역 언론에서 일했습니다. 95년 이래지선에서 민주당적으로 시의원 낙선 04년 세천년민주당 국회의원 낙선 그랬구나 했는데 06년 매일신문에 기사가 나옵니다. 한나라당 안동시장 경선은 밀실 야업과 건모술수가 난무한 구태정치의 장을 연출했다고 비난하고 무소속 출마를 했어요. 어느샌가 한나라당에 갔다가 민주당이었잖아. 어느샌가 경탈하고 탈당했나봐요. 06년 안동시장 낙선 08년 자유선진당 국회의원 낙선 이후 16년 동안 선거에 출마하지 않았건만 꾹참한데 무엇이 끊는게 아니라 참는거라면서요. 그렇죠. 이번에 예비후보 등록은 했는데 본후보 등록은 아직 안했고요. 출마 소식이 다른곳에는 전혀 없습니다. 보통 큰 심정적 변화가 생길 때 그래서 예측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아픈 일일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16년이나 참았는데 좋습니다. 본인은 시인이라고 소개한 기사가 있군요. 좋아요. 구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북도 구미시 갑 세계는 서울로 서울은 세계로 하나회의 젊은 부역자 박세직 아시안게임 조직위원장 슬래시 올림픽 조직위원장 슬래시 한일월드컵 조직위원장의 정치적 기반 구미 갑입니다. 여기 아저씨들 박세직 알아요? 네. 들어봤어요. 다행이네요. 저는 어릴 때 실제로 얼굴도 본 적 있어요. 저랑 노숙사인 세대 하면 박세직은 곧 국제 스포츠 대회였어요. 최초의 한국인 아이오시 의원인가 그렇죠? 그렇습니다. 구미 갑에는 친 이회 참계 김성조 전 한체대 총장이 3선을 했고요. 이 후승자는 계속 바뀌었습니다. 민정당 유 후보들이 예선을 통과하지 못했다는 거죠. 이번 챔피언은 살아남았네요. 일단 도전자부터 보시죠. 더불어민주당 김철호 69세 남자 손해사정사예요. 구미 출생 구미 초 구미 중 대구 상고 중앙대 법학과 졸업 고려대 법학 석사 수료 본인 상병 만기 재산이 완전 심플해요. 건물 자동차 새마을금고 예금 보험 끝 형국 새마을금고 이사장이거든요. 재산이 완전 궁금하더라고요. 그런데 본인 배우자 합쳐서 5500만원 맞죠? 맞는데 거짓말에 가까워 보여요. 저도 이거를 잘 못 찾겠지만 말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구미 시에 243제곱미터 건물의 가액이 300만원 입니까? 그런데 전권 더 의심스러워요. 2022년 최근입니다. 업무상 배임으로 800만원이 있어요.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업무상 배임이면 정말 빤하죠. 그때 배임한 돈이 땅속에 묻혀있지 않는 이상 이걸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레주메 포트폴리오라고 볼 수가 없어요. 보통 새마을금고 에서 벌어지는 배임은 대출 관련한 전국 새마을금고 역사상 최고의 청백리가 아니면 이 재산은 많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유권자 우롱입니다. 제가 더더욱 의심스러워 찾아보니까 이게 부동산 대출의 경우 감정 가격을 과다 측정하거나 공사 진척도를 무시한 채 불법 대출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후보의 재산과 뭔가 대개 석연치는 않습니다. 이게 그런 게 있다고 그러잖아요. 예전에 얘기 들어보면 부동산 가액을 과다 계산 해본 사람은 세금 낼 때 과소축에 하는 것도 잘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면 이것도 잘할 수 있겠죠. 그러면 팔 때 100억 이었던 걸 세금 낼 때 1억으로 신고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전 모르던 세계에요. 제가 다뤄본 민주당 후보 중에서 건조 에디터 말로 무소송미가 아주 가득합니다. 좋아요. 글씨가 얼마나 정성스러운지 저는 감히 말하건대 정성스러운 베임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업무상 베임 글씨 진짜 잘 쓴다. 정말 예쁘죠. 저기 같아요. 프린트한 것 같아. 그렇습니다. 글씨체가 베임체라고 출시를 해도 되겠어요. 주문 베임체 어쩐지 되게 재판할 때 마음을 주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996년에 국회의원 무소송으로 출마를 했지만 낙선을 했어요.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구미시장 출마를 하려 했으나 공탈. 그때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친구 장세용 시장도 내가 만들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인스타그램 이름이 구미의 불쏘시계 입니다. 장세용 시장을 태우는 건가요? 이 나이대 할아버지들이 쓰는 보통의 누구 누구의 횃불 불쏘시계 이런 거 되게 많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1981년에 한국자동차보험 현재 DB손해보험인데요. 이때는 공기업이었나 봐요. 여기에 입사를 했었고 84년도에 한국자동차보험이 민영화되어서 동부그룹에 인수될 때 부당해고와 전직에 맞서서 88년에 노조위원장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전국손해보험 노조협의회 의장이었다고 합니다. 1992년에 동부화재 사용자의 부당한 노조파괴 사태로 2년간 투쟁을 이끌었다고 하고요. 구구절절 자필로 무언가를 굉장히 길게 써놨는데 글씨를 잘 쓰는 거에 비해서 줄을 못 맞춰요. 그래가지고 자꾸 눈장이 자꾸 우상향하고 좌하향하고 그렇습니다. 읽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하나 확인한 건 후보 본인이 자필로 팩트라고 대문자로 써놨더라고요. 한나라당 입담 관련한 팩트를 얘기하고 있어요. 결론은 은사님이 시켜서 그랬대요. 은사님이 권리당원 확보 차원에서 시켜서 자기의 정치적 견해와는 정말 상관없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사님은 그 권리당원 확보를 발판으로 공천을 노렸겠죠. 1995년에 구미에 낙향을 해서 구미에 YMCA 이사장 구미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등을 하다가 이것도하고 저것도하고 많이 해요. 그러다 2002년에 노사모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선거 때부터 민주당 활동을 한 것으로 보여요. 공약은 구립 실입 의료원 을 설립하고 구미 실입 의료원 구미 여기다 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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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입 의료원 괜찮지 못해요. 대구 법원도 나오는 판에 뭐가 문제야. 공공의료 맛집. 의사들도 이렇게 맞교환하고 좋잖아요. 어차피 구미는 서울이에요. 서울 될 거예요. 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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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연대회와 파스티벌을 개최한다고 K-POP 경연대회가 무슨 말인지 후보 본인은 이해를 할까요? 참 K-POP이 여기저기서 고생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경연대회라는 말 K-POP이라는 말 세상 안 어울리는군요. 그러니까요. 깜짝이야. 뭘 하겠지. 우리 구미에는 찬미가 있죠. 자 무소속미 넘치는 구미 후보 보셨고요. 챔피언 국민의힘 구 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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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인 구 이거는 넘어갔다. 이건 솔직히 이건 괜찮네. 이건 괜찮네. 난 이게 제일 구리다고 생각했는데 얘네 넘어갔어. 아무튼 56세 남성 나 뭐 스몰 이런 거 생각했거든요. 그치 그거는 이제 너무나 추가 낫다. SMOL로 써야지 그런 경우에. 초선의원이고요. 경선 승리하면서 재선의 도전. 경북 구미 출생 구미 광평초 구미중 구미 고등학교를 거쳐서 동국대 법학학사 석사 졸업 육군병장 전역 정과는 두 건이 있습니다. 우선 94년에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형 2005년에는 음주운전으로 150만원형 경신령 관계자에 따르면 94년 도로교통법 위반도 당시 표현의 차이일 뿐 그냥 음주운전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합니다. 저희는 오래 봐서 대충 알죠. 재산은 2020년 1억 7천만원 현재는 6억원 확 늘었네요. 많이 늘었네요. 빚을 좀 갖고 예금과 정치자금 예금이 좀 늘었어요. 하지만 21대 총선 당시 재산 신고 누락 의혹이 있었어요. 2009년부터 경북 구미의 공장 자동화 관련 설비 생산업체의 비상장 주식을 3천 주 가치로는 9억 4천만원 가량의 주식을 보유한 것이 드러났어요. 그런데 구의원은 본인이 가지고 있었는지도 몰랐다고 해명을 했었고 업체는 발행 사실을 알리는 것을 깜빡했다고 말했습니다. 구의원은 그런데 심지어 이 업체의 사내 이사직을 맡고 있었습니다. 입맞추긴 쉽죠. 그런데 그 이후에도 딱히 신고를 안 한 거 보니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요. 그러게요. 잊어주길 바라면서 그냥 가지고 있습니까? 설마? 네. 시의원, 도의원 그리고 국회의원의 테크트리를 성실하게 밟아왔습니다. 그러네요. 5연승의 여성거. 네. 대학 시절 학생회장 활동 졸업 후 95년 구미시의원의 무소속으로 도전했으나 낙선 이후 한나라던 공천을 받아서 2006년 구미시의원 당선 2010년과 2014년에는 도의원에 당선되었고 2016년 국회 도전을 위해서 도의원을 사퇴를 하지만 공천 컷오프됩니다. 이 당시 여론조사 1위를 할 만큼 정말 반발을 했어요. 그런데 결국 불출마를 선언했고요. 이후 4년간 지역아파트 종합관리 전문기업인 태웅의 대표를 맡아서 경영을 해요. 그러다가 2020년 총선에서 당선 이후 지방의원답게 구미산업을 위한 여러가지 법안을 송가시키면서 경북 13명의 의원 중 공약이행률 92%로 1위를 달성했습니다. 김기현 전 당대표 비서실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김기현계 본회의 출석률 91.6% 산자의 출석률 81.1% 대표발의법안 총 141건 대안 반영패기 32건 수정안 반영패기 1건 수정가격 6건 지자체의 지역중소기업 지원 내용을 담거나 노후산업단지 개발에 대한 상한을 폐기하는 등 지역 이슈에 힘을 썼습니다. 그러네요. 보수정당 산자위의원이 80%밖에 안 가기를 지지자들은 바라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구미을로 가겠습니다. 항일운동에 투신했으나 이승만 치세에서 부정선거로 낙선하자 개심 자유당에 입당한 김동석 오상교육자단 이사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의 아들들도 자유당률 정당의 정치인이 됩니다. 이 지역구에서 마지막 임기를 보낸 차남 김윤화는 대구시간에 소개해드리고요. 김동석의 막내 김태환 의원이 이곳에서 3선을 합니다. 저는 누군지 몰랐다가 롯데호텔에서 열린 일왕 생일 축하연 갖다 걸린 걸로 이름을 처음 봤었던 게 기억이 났습니다. 지금 이야기 전국 최초급의 비권총학생회장 비권계의 시조세가 여당 후보가 된 걸로 보입니다. 일단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59세 남자 경부의성생 충암고 서울대 천문학과 졸 본인 수영으로 면제됐어요. 장남 육군 이병 대학원에 있을 때 이병이면 뭐죠? 대학원에서 이병 간 거 아니면 대체봉무 산업체 그런 건가 봐요. 차남 육군 병장 만기 정가는 두 개입니다. 1987년 9월에 소요사태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거고 본인이 농민운동가였기 때문에 관련한 거겠지요. 아직 50대니까 아직도 진짜 586이네요. 네.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87년에 받았고 2018년에는 사기가 있습니다. 이때는 뭐냐면 지방재정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을 받았거든요. 김연건 의원이 한우를 의성에서 길렀던 사람이고 한우 의성군 지부장이었습니다. 농민입니다. 의원 재직 당시에 2014년 전국 한우협회 의성군 지부가 한우 출하를 하려면 무진동 차량 그러니까 싣고 갈 때 진동이 있으면 안 되니까 되게 비싸거든요. 그렇죠. 이걸 도입하는 과정에서 보조금을 불투명하게 집행하는 데 관여한 혐의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직을 잃게 되죠. 그렇죠. 네. 재산은 전답 과수원 등등 본인이 이제 농사짓는 거 그리고 본인과 그리고 상하 프론테크라는 회사에 1만 주를 갖고 있더라고요. 레알 농축산인 슬래시 정치인입니다. 본인과 배우자 합쳐서 한 10억 2천만 원 정도는 있습니다. 1998년에 의성군 의원에 무소속으로 도전을 해서 낙선을 합니다. 04년에는 군이 의성 청송에 국회의원 선거로 열린 우리당으로 도전을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낙선을 합니다. 당적이 바뀐 적이 없습니다. 꾸준합니다. 12년에는 민주통합으로 도선해서 다시 낙선 20대에는 비례대표 6번을 받아서 당선을 하니까 지역구 선거로는 당선한 경험은 없는 거죠. 지역 배려인데도 상당히 전진시켜줬었습니다. 민주통합당이었죠. 21대에도 현 지역에 도전을 했다 낙선을 했습니다. 유명하죠. 배우자가 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 임미애 씨입니다. 우리 마지막 날에 더불어민주연합 시간을 만나보시겠습니다. 늘 그래서 부부 출마가 하느냐 마느냐가 관심사예요. 지역언론에서는 이번엔 그렇게 됐습니다. 경북은 지난 1996년 제15대 총선 당시 민주당의 전신인 통합민주당 권호울 후보가 당선된 이후에 민주당 간판을 내건 국회의원이 단 한 번도 당선된 적이 없는 곳이라고 했잖아요. 그는 안동에서 당선되었고 안동 건지셨으므로 예외로 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렇죠. 문중선거니까요. 뭐 그랬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 이때 뭐 어쨌든 김연건 의원이 자기를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면서 자기의 의원 당시에 공적을 셀프로 홍보 중인데요. 2019년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당시 불법 축산물을 이렇게 반입을 할 때 과태료를 상한하는 법을 주도했던 거죠. 과태료가 낮으면 그냥 반입을 해버리니까 이때 농해수에서 이런 일들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적어도 불법 축산물로 벌 돈보다는 많이 과태료를 물려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하고 있었고 농해수에서 꽤 많은 열심히 활동을 했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하네요. 하지만 이제 구미로 왔습니다. 구미는 제조산업의 메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어쨌든 제조산업이 중심이죠. 빛과 그늘 모두 품고 있는 이 구미시에 출마를 했으니까 이제는 농업보다는 반도체 제조업 관련 공약이 더 많습니다. 구미형 일자리를 창출을 목적으로 해서 네덜란드 펠트호빈의 본사를 두고 있는 반도체 공장 ASML 이걸 뭐라고 읽어야 될지 ASML이요. 그냥 그렇게 읽으면 되죠. 이 제조 공장을 유치하겠다는 공약입니다. 이번에 우리 대통령님 통수 쳤다고 지금 우리 정부가 많이 화가 나 있는 그렇습니다. 대통령 직속 농특이라고 있었거든요. 농어촌 농어민특별위원회에서 탄소중립이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의 활동들을 보게 되면 관련 발언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ASML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유럽에 비해서 한국이 재생에너지 비율이 매우 낮기 때문에 이게 블럭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구미에 태양광 특화 단지를 조성을 해야 돼서 해서 낮은 재생에너지 비율을 확보를 하고 그리고 이런 반도체 공장을 구미로 유치를 해서 구미의 제조업의 지속가능성과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그런 구상입니다. 뭐 되든 안되든 이건 산업 전반에도 고민을 해야 되죠. 수출을 해야 되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재생에너지 부분들을 피해할래야 피할 수가 없으니까요. 여기까지입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후보 국민의힘 강명구 46세 남성 직업 정당인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참모입니다. 현역인 김영식 의원을 결선 투표에서 꺾고 공천이 됐어요. 경북 구미 출생 안동대 경영학 학사 경희대 정치학 석사 그리고 영국 맨체스터 대학교 정치학 행정학 석사를 받았습니다. 병역은 병역 육군병장 본인 육군병장 만기 장남 공군병장 만기 차남 육군병장 만기입니다. 근데 정과가 한 건이 있습니다. 좋아요. 네 정과 한 건으로 2003년에 폭행정과가 있어요. 2003년에 네 백만원 벌금형을 받았고요. 아까 유PD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안동대 구륙학번으로 비운동권 총학생회장 출신입니다. 아 네 그땐가요? 그때 당시에 뭐 비권들 많이 나왔죠. 서울대에도 최소 총학생회 아니면 총학생회장 시절에 얻은 정과예요. 그러면 집회일 수도 있는데 비권은 집회 안 한다고 해서 당선됐거든요. 그때는 다들 뭔가 이상해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누굴 치긴 쳤습니다. 2002년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캠프에 2030 선거대책위원회 부단장을 여기만며 정계에 입문합니다. 그러면은 아직 학부 시절이에요. 졸업을 2003년에 했거든요. 네 아무튼 이번에 고향 정에 출마하면서 4선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김용태 전 의원의 보좌관으로 오랫동안 일했습니다. 이후 2018년 자유한국단 후보로 양천구 의원에 도전했지만 낙선 2020년에는 서울 영등포갑 당협위원장이었지만 공천 탈락 그러다가 2021년 윤석열 당시 전 검찰총장이 대선 도전 선언을 하고 일찍이 경선 캠프에 합류하면서 찐핵관이 됩니다. 저점에 매수했던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대통령실 부속실 선임 행정광 이후 대통령 비서실 국정기획 비서관으로 일하다가 이번 총선에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본인 말로는 윤 대통령이 나주기 싫어해서 세 번씩이나 거절했다고 해요. 안 돼. 맨 마지막에 나가 이랬다고 합니다. 베드로요? 독점이요? 사실 합리적인 게 경북 죽게 라고 하면 마지막에 나가도 되잖아요. 참고로 정치인들이 나무 위키에 어뷰징을 많이 하잖아요. 어뷰징 코너 웬만하면 티를 안 나게 해야 되는데 너무 초딩같이 티가 나가지고 딜을 한번 캐봤습니다. 편집 역사를 들어가 보니까 한 아이디가 눈에 띄더군요. 이 아이디로 편집한 문서가 본인이 나온 고등학교와 강명구 후보 두 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강명구 후보 거 해주다가 내 고등학교 어디지 심심해서 찾다가 그것도 만진 거죠. 저도 지금 찾았어요. 강명구 후보 2020년 총선에 도전할 때 나무 위키 페이지를 만든 사람입니다. 편집한 게 아니고 지금 독점 여러분 성검위가 지금 2초 만에 찾았어요. 근데 아이디에서 이름을 유치할 수 있는 아이디예요. 맞아요. 그래서 페북을 찾아봤어요. 이름은 밝히지 않겠지만 96년생으로 경희대 학생회장을 역임한 것으로 보아 아마 강 후보가 경희대 개공교수였거든요. 그때 만난 학생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야 학생한테 이런 알바 시키냐. 그리고 권은희 의원 보좌관으로도 일회했었어요. 이 친구는 아무튼 나무 위키에 보면 강명구 후보의 어록 목록이 있습니다. 어록. 몇 개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참모가 무엇이냐. 참모는 리더의 권력 의지를 이끌어내는 사람이다. 너는 부하가 될 것인가 참모가 될 것인가. 이게 어록이에요? 그러면서 밑에 강명구의 참모론 중 출처 국회 출신의 익명보좌관 이것도 괜찮네요. 모든 문제의 답은 현장에 있다. 근데 그 뒤에 괄호 열고 취소상 긁은 걸로 이건 사실 누구나 다 아는 말 아닌가? 강명구의 현장론 중 출처 익명의 주민 그리고 썼다가 지운 게 있어요. 편집에 다 있잖아요. 천만의 말씀 괄호 열고 약간 남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 바로잡거나 분위기를 반전시킬 때 괄호 닫고 강명구의 현장론 중 출처 모 양천구 주민 천만의 말씀 아마 제 생각에는 강명구 후보가 이분한테 어뷰징을 억지로 시켜서 그냥 먹이는 게 아닐까 그렇죠. 모든 제자들은 교수들 먹이는 게 자기의 인생의 유일한 재미거든요. 강한 의구심이 듭니다. 저는 이제 편집하신 분 얼굴도 알았네요. 얼굴도 보셨죠? 네. 얼굴도 봤습니다. 근데 뭐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왜냐면 유튜브가 있거든요. 아이고 투명해 나무이키러 후보 보셨습니다. 자유통일당 후보 확인하시겠습니다. 자유통일당 김영확 진짜 이름이 영확이네요. 66세 남자 직업 무 물론 저 TK어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PK에서는 애를 마지막 이름 마지막 자로 부르잖아요. 화가 화가 왔나 화가 왔나 그럼 이제 직업원은 화가가 됐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안타깝게도 직업은 무 아니면 화학이기가 되거나 AK-47 한자로 안 써놔서 무직인지 밭의 무인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밭의 무면 무 라고 썼을 거예요. 농산물 유통 종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번 달 무의 가격은 킬로그램당 530원이랍니다. 야 그런건 내가야지 경북대 통계학과를 졸업한 무 입니다. 전직은 소방관입니다. 대구 중부소방서에서 삼덕 119 안전센터장을 했어요. 그게 직업 무 은근 없다. 무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그쪽 동네는 없죠. 우리 동네는 많아요. 이 농담은 그리고 나도 썼어요. 옛날에 역시 무 멋있어. 2008년에 소방위 계급이었던 기록을 찾았는데 무를 10개 모으면 열무가 돼요. 그렇죠. 그럼 무 하나가 공짜. 하나면 그럼 한무야? 코멘트요? 그럼 무 하나가 공짜를 만드는 것을 무한도전이라고 하고요. 한무 아는 사람 없구나. 한무 알죠. 알아요? 언제 퇴직했는지는 모르겠고요. 그때도 중부 소방서더라고요. 2008년에도요. 한무 그 방구에 불붙였잖아요. 김영확 전 소방관의 기록을 찾으려고 헤매다가 저희 세대는 한무를 자룰이라고 알고 있어요. 아직도 무에서 헤어나지 못했어요. 모든 노동자들이. 방구에 불붙인 얘기하는데 소방관이 나왔네. 제가 김영확 전 소방관의 기록을 어떻게든 찾으려고 애를 썼어요. 네.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이름이 김영관, 김영국, 김영삼인 소방공무원들의 노고를 모두 찾았거든요. 김영확은 안 나왔다. 시간이 모자라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네. 이상이죠. 네. 이상입니다. 좋아요. 그랜저 하이브리드를 타고 계시고요. 구미 좀 넘어갑시다. 저희는 광고를 듣고 와서 영주영양보호에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두피가 건조하고 간지럽다면? 트러블이 생기고 심지어 비듬까지? 아직 빗글인 안 써보셨나요? 약해진 두피에 필요한 건 저자극 세정 강한 보습력으로 생기있는 모발까지 두피를 씻자. 빗글인 시카 샴푸 순행은 커스터마이징에 따라 효율 차이가 큽니다. 컴스테이션에 문의하십시오.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국회의원 선거 데이터 센트럴 경상북도 시간입니다. 영양봉 경상북도 영주시 영양군 봉화군 울진군 반대정치사 시간 20세기 말부터 지금까지 지역주의에 도전해온 민주당계 정치인들은 부는 못 얻어도 명예는 확실히 얻어갔는데 홍사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21세기 전까지 꾸준히 야당을 지켰고 심지어 야당 내에서도 가장 일찍부터 삼김청산을 주장해온 야권에서도 소장파 홍사덕은 민안당과 신민당의 깃발로 영주영양 영풍 봉화에서 재선을 하는 기염을 토했고 그 다음부터 무려 서울 강남 을로 호기롭게 진출하여 민주당의 빨간색을 입고 무려 재선을 합니다. 지금 잠이 옵니까? 그 책을 썼죠. 아직도 헌정사의 유일한 민주당계 경북 서울 강남 4선의원 홍사덕은 민주당계 대표 투사로서의 정치 커리어를 갑자기 청산하며 한나라당에 입당 비례대표로 5선에 이르고 노무현 탄핵 주도 친박이 되어 이명박 저격주도 주로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일에 아 근데 진짜 제가 기억하는 홍사덕은 항상 저기 한나라당이었거든요. 08년에는 무려 친박연대로 대구 서구에서 6선의 성공 말년에는 박정희 유신 찬양에 이르기까지 멀리 멀리 갑니다. 한때 양김의 자리를 이어받을 투사로서 기대받던 인물의 변화를 통해 우리는 현실 정치를 하며 묻히는 때라는 것이 얼마나 유독한 디폴트 옵션인지 고찰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구 변화 군이 군이 대구시가 되었고 군이 의성청송영덕이 안 그래도 인구가 모잘랐는데 의성청송영덕에 울진을 떼어주며 인구를 맞추기로 했습니다. 그리하여 21대 영주영양봉화 울진의 챔피언은 의성청송영덕 울진으로 갔습니다. 울진 사람이거든요. 그리하여 양당은 신인들의 매치업 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영양봉 그러면 영양반가요? 영영봉 영영봉 더불어민주당 박규환 55세 남자 봉화지역사연구소 소장입니다. 경북 영천생이고요. 대구 개성중, 대구 달성고 건국대 철학가, 그리스도 신학대학원 신학전공 이 사람이 진짜 신학 공부한 사람이라고 신학도 신학은 공부하려고 하면 진짜 어려운 문이에요. 그리스도 신학대를 나왔다고 하면? 특히나 그리고 보통 히브리어 어느 정도는 읽을 줄 알고 할 줄 알잖아요. 그것도 현대 히브리어가 아니죠. 그리고 숭실대 대학원 기독교학 박사를 받은 찐신학박사 유닛 그러네요. 신학도네요. 병역 깊이를 꽤 오랫동안 합니다. 중간에 행방불명도 됐고요. 결국엔 수영으로 인한 전시근로역으로 병역을 마쳤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귀농인 유닛 5, 6기, 5기, 6기 전대협 편집국장이었습니다. 전대협 안산에서 노동운동을 했고요. 몇몇 대학의 강사를 거쳤고 유레카 논술, 논술 이대야 대표 강사였다고 하네요. 정확히 신학도 슬래시 운동권이네요. 당시 가진 건 독세력과 필력 이것이 그나마 운동권들의 살림비천이 되었던 거죠. 그럼요. 숭실대 초빈 교수까지도 올라갔었습니다. 이거는 정말 확인이 되더라고요. 숭실대도 기독교대학입니다. 여기서 초빈 교수의 대표적 사례는 정은정 그 정도 올라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가는 91년에 사문서 위조 역시 필력을 또 썼겠죠. 유려하게 국보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유 2년 자격정기 1년을 받았고요. 보통 이거는 노동운동 정가일 수도 있고 국보법 위반도 또 있어요. 그럼 야하 그랬나? 그런 일들을 진짜 많이 한 사람이에요. 또 하나 있어요. 97년에는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 8월에 집유 2년 기피 결국에는 기피인 거죠. 유통의 거부인 것 같기도 하고요. 위장 취업을 해서 공장에서 파업조냐 영화만 틀어도 국보법 위반으로 잡혀가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06년에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 원이 있습니다. 걸치셨고요. 이건 사고 낸 것 같아요. 사고 냈다. 그래 사고 냈다. 생활범죄. 재산은 전답 자동차 등등인데 특이하게 무허가 건물이 하나 있더라고요. 무허가 건물에 사세요. 등록이 아직 안 됐대요. 재산 총액은 6,380만 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마이너스가 있는 것이야. 막 이러면서. 저기. 무허가 건물. 3시간에 한 번씩 자리추를 틀리고 있어. 캐릭터 일관성 있어요. 그런데 이해해주세요. 어제 이거 새벽 4시에 교체했거든요. 잠시 죄송합니다. 반성하겠습니다. 수학 포기자가 아니라 수를 포기한 거죠. 이번 학기 따님 등록금 40만 원 낸 거 아니야? 사실 제가 안 내봐요. 같이 왔긴 해봐. 아니 그러니까 간단하게 맨 앞에 점 있고 3개 있으면 억이에요. 야 이거 우리가 지금 8년째 얘기하는데 못 알아듣잖아. 6년째 얘기하는데. 넘어가 넘어가. 반성하겠습니다. 그런데 진짜 생각보다 더 다행이네요. 잠깐만. 그리고 내가 올까진. 그럼 또 고정관념을 대입시킨 거 아니야. 그렇죠. 농민이 6억이 어딨어. 논술하거니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는가. 제가 논술로 알바를 많이 했는데 왜 나는 돈을 못 벌었지? 그게 이상하네요. 대표 강사가 아니었으니까요. 6억 3,843만 원이라고 써놓고도 이렇게 읽었네요. 진짜입니다. 그럼 더 이상하잖아. 잠깐만. 아까 와서 고쳐줬는데 6억 3천 원이라고 써놨네요. 생각인데 그냥 병역법 의원도 이거 혹시 양심적 병역교부일 수 있지 않을까. 신학도라서. 약간 그랬는데 일단은 행불 그리고 많이 도망다닌 걸로. 이거는 이제 공보를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소명 쓸 테니까요. 현재 봉화군에서 사회적경제기업협의회장 즉 협동조합운동을 하고 있나 봐요. 2022년 대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에서 경북공동본부장과 그리고 사회적경제위원회 특보였는데 그렇게 당과 인연을 맺은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이런 정도의 흐름을 보게 되면 굉장히 아나키하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으로 꾸준히 하고 있다는 게 조금 더 특이합니다. 민주당 도당 중에 제일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다 경북에 있다고요. 영주 봉화 영향을 역사문화 생태관광 벨트로 이어지는 영남 1번지로 완성하겠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민주당의 농업 관련한 공약인데요. 농민기본급지급 농촌정주수당과 정주수당은 뭐냐면 주민등록을 그대로 옮기지는 않아도 살아가면은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농촌 난방비, 교통비, 필수농자재지원법제화는 현재 민주당이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역의 농민회들도 계속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농업재해보상법 등의 공약을 내걸고 있는데 이거는 그런 공약을 꾸욱 얘기하고 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 후보 최초의 계량한 보기예요. 국민의힘 후보 보시죠. 국민의힘 임종특, 59세 남성, 직업 정당인이라고 적혀있지만 장군 출신입니다. 왜 이번에는 겟벨 이런 거 안 해요? 이따 더 나올 거예요. 이따 많이 나올 거예요. 기다리진 마라. 뭘까 상상하. 성관이 본 다음에 이건 뭘까 상상했거든요. 여러분이 기대할 만큼 훌륭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진짜 종특이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노시사에 뿜고 난리 났어요. 지금 취향 맞아가지고. 이번에 단수 공천받았고요. 경북 영주 이산면 출신. 은문초 영광중. 청구고 졸업. 육군사관학교 42기. 미국 올드도미니언대 국제관계 석사. 경남대 정치학 박사. 육군 소장으로 2019년 예편. 정가 없음. 재산신고액 13억 6천만 원. 임종득 후보는 국방정책통입니다. 현역 대령 시절에 박사학위 취득 후 이탈리아 노마에 있는 나토 국방대에 한국군 최초로 파견되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국방정책을 연구를 했는데요. 박사학위 논문 역시 냉전 이후 나토의 역할 변화의 확장 이걸 달았고요. 국방기본정책서 국방백서 이런 것 같은 안보 주요 정책 전략 문서 작성에 주무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주요 직책으로는 합참비서실장 제17보변사단장 박근혜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 수도군단 부군단장을 역임했습니다. 2019년 전역 후 영산대 자문교수와 국방연구원 평가위원을 맡았다가 윤석열 대성후보 캠프에 합류. 2022년 국가안보실 제2차장으로 임명됩니다. 나토 전문가인 임종득 후보에 임명을 두고 이는 나토 재무장을 겨냥한 방산수출 카드라는 분석이 떠돌았습니다. 주로 윤석열 정부의 방산수출 사력탑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러한 이력에 어울리게 1호 공약은 방위산업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입니다. 사당동에 사는 것 같아요. 7억짜리 아파트가 있네요. 대단히 부자라고 보기 어렵네요. 수도군단 그쪽에 있죠. 7억짜리인데 아내하고 반씩 갈라가지고 7억씩 하니까 14억에 14억짜리 아파트구나. 14억에 한 30평 정도 되는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그렇죠. 여기 수방사 근처. 네. 군인입니다. 근데 이제 큰 논란이 있어요. 현재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것으로 지목되어서 공수처에 고발된 상태입니다. 바로 그. 아니 누구는 호주를 보내주고 누구는 여기 있지? 네. 단수 공청 받았어요. 이 사람도 여기 방성제라고. 생각해보면 이종섭 대사보다 훨씬 안전하죠? 그렇네요. 영양봉화 영주의 후보가. 그렇죠. 네. 23년 8월 2일 해병대 수사단이 사건을 오전에 이첩하자 2시간 뒤 임종득 후보는 당시 김계한 해병대 사령관에게 두 차례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통화 뒤 사건은 경찰에서 다시 군검찰로 회수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선배님 누가 누구누구가 이런 이런 말을 하던데요? 라고 말했을 가능성이 높은 바로 그 사람. 네. 끝인가요? 네. 이상입니다. 제가 강원쯤에서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은데요. 방탄이 필요해서 지금 국민의힘으로 출마한 국회의원들이 계시다면 본인이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당이 과반을 넘기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요. 본인 돼도 구속됩니다. 체포동의은. 더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잖아. 아 또 이런 식으로 부채포 특권 없어지면 저는 그것도 안 좋은 거라고 보긴 하는데. 네. 영천청도로 갑니다. 경상북도. 영천시 청도군. 박근혜 정부 최강실세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경산청도 포함 3선. 은퇴 이후 한 번도 안 해본 보험일을 무려 보험연수원장으로 시작한 왕락하산 정희수 전 생보협회장이 영천에서 3선. 그리고 영천시 청도군 지역구 시대에 치러진 두 번의 선거. 청도에서 태어난 신천지 교주와 이름이 같은 바로 그 신박 챔피언이 승자였는데 또 나오나 봅니다. 도전자부터 보시죠.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이영수 49세 남자. 농업 경북 영청 인고문 효리생.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졸업. 육군 이병 만기. 근무는 영천시청에서 꽤 길간 거분가 공익근무였나 봐요. 그러게요. 장남은 현역 이병 대상. 아버지가 잡았을 수도 있어요. 전과가 있습니다.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것으로 99년 4월 30일에 징역 1년 6월에 집요 3년이 있고요. 마을 이장 출신의 농민운동가 유닛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레알 영천사네요. 더불어민주당 농어민위원회고요. 지역위원장이고요. 재산은 답답합니다. 농업 관련 시설과 일관된 농협 대출은 딱 봐도 농업 대출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인증이 하나 있죠. 포터. 포터2. 포터를 하나 소유하고 있어요. 농업인 유닛. 재산은 1억 1,354만 원 맞죠? 맞췄어요. 아이고 다행입니다. 그 감각을 잊지 말아요. 2022년에 경북도 의원 영천에 출마를 해서 36.7%를 받았어요. 낙선은 했는데 이때 표 차이가 179표였습니다. 이러면 매달려야죠. 경북 민주당 최고 득표율이었다고 해요. 최고 득표율인데 낙선했어요? 그렇습니다. 너무 아깝다고 생각을 하겠죠. 민주당에 이번에 경제 분야로 공천 신청을 했지만 최종 명단에 이름이 들어가지는 않았고 비례예요. 명단에 들더라도 당선권 순번에 들지 못한다면 지역구 출마가 났다라는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강북도당에 있는 사람들은 임미애 후보가 가장 앞서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대체 출마자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니까 영천청도 선거구를 고려를 해서 바로 단수 공천을 해 준 거죠. 네가 나가서 해주면 안 되겠나? 그런데 중앙당이 얼마나 도울지는 모르겠습니다. 농민수당 추진이 집행위원장을 역임하는데요. 이 민주당의 농어민위원회가 총력을 기울고 있는 게 바로 이 농민수당 문제잖아요. 그리고 공약으로는 농산물 가격 안정제 추진, 농업재해, 국가책임 등등 이건 거의 다 똑같습니다. 지방대의 50%, 그러니까 이게 40%인데도 있고 50%인데도 있고. 30%도 있고. 지역 우선 배정 등의 공약이 있는데 특히 영천 지역의 대구대가 끝으로 맞붙어 있거든요. 그렇군요. 경산도 가깝고 그래서 대구, 경북 지역의 대학들이 영천에 많이 붙어 있어요. 가깝기도 하고요. 이런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겠죠. 지역인지는 지금 와서 이런 얘기하면 좀 배부르긴 하겠지만 이게 또 너무 확대되면 또 지역 유력자 낙하산이 우려가 있긴 하잖아요. 지금은 지금 인구 상황으로는 배부른 소리이긴 하지만. 그리고 이미 20년 전부터 대구 지역, 근국 지역의 대학들의 총학생회장은 그 지역의 조직포스들이 내렸고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서 지역 언론에서 그런 문제들도 많이 문제 삼았거든요. 당에서도 꼽고 진짜 아니야말로 조폭에서도 꼽고 그런 상황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냉철하게도 보긴 봐야 돼요. 영천 군부대 이전, 대구 지하철 1호선 영천까지 연장. 그리고 파크골프는 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이것까지도 지역 공약이니 상고하시죠. 파크골프장을 살면서 가본 적도 본 적도 없는데 한국의 파크골프 매니아라는 유령이 떠돌아다니고 있나봐요. 농협회장의 파크골프대 되게 큽니다. 경산영천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낮은 높이의 산이 되게 길게 펼쳐져 있잖아요. 그래서 치면 어디로 갈지 뻔히 아는 그런 데도 만들어 놓는다는 게 되게 신기했어요. 그러면 박냐 이러면서 쳐봐야겠다 가서. 자, 재선의 디펜딩 챔피언입니다. 국민의힘. 국민의힘. 이만희, 매니매니 리. 저죠? 재림예수 아니고요? 아닙니다. 60세 남성. 하지만 그는 재림예수 근처에 삽니다. 축하합니다. 직업은 경찰 공무원 출신 재선 의원. 이번에 단수 공천을 받고 3선에 도전. 경북 영천 출생입니다. 영천초 영동중 대구고 이후 경찰대학 2기 법학과 학사 졸업. 고려대 공공행정학 석사. 군역으로는 경찰대 졸업 후 전투경찰 순경으로 소대장으로 전환 복무. 정과 없음. 재산은 2020년 약 25억 원에서 현재 28억 7천만 원. 경찰공무원으로서는 2010년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치안비서관과 경북지방경찰청장을 맡았습니다. 서울 광진구의 집하고 중구의 건물이 많이 올랐네요. 이후 박근혜 정부에서 승진을 했고요. 경기지방경찰청장을 역임 후 2013년에 퇴임하였습니다. 퇴임하자마자 새누리당에 입당을 했고 2016년 총선 경선에서 무려 현역 3선이었던 정희수 의원을 꺾고 공천받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초선의원이 됐고요. 당내 경력으로는 최근 23년 10월 강서구 총장 보건선배 패배 후 물러난 경찰선배 이철규 의원을 대신해서 사무총장이 되었습니다. 당 사무총장. 그런데 얼마 못 가 한동훈 비대위 체제에 전환하면서 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친융계 인사로 분류되긴 하지만 비교적 개파세기였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되는 대로 둘러붙는 대로 못하겠습니까. 이 당에서는. 그런데 이 성관이 사진 있잖아요. 이거 포토그래퍼가 얼굴을 빼빼로 문댔네. 제가 아는 이만희 의원이 아니에요. 한 천방짜리 빼빼로 문댄 것 같아요. 좀 무성의하게 만져놨네요. 네. 이름이 이름만큼 논란이 많은데요. 국정조사 청문회 당시 최순실의 유리한 쪽으로 위증을 공모한 정황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유튜브빨 음모론들을 그냥 필터 없이 국회로 막 퍼다 나르기도 하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이태원 참사에 민주노총이 개입해서 아보카도 오일을 길거리에 뿌렸다는 음모로. 이게 뭐예요. 그래서 미끄러졌다고. 이만희 의원이 했던 말이에요. 목적은 뭐야. 미끄러지기를. 네. 미끄러졌다고. 아보카도 오일이 미끄러져요. 원래 이런 극우 유튜버들이 그렇잖아요. 이유는 별거 없어요. 사회의 분란을 일으키기 위해서가 이유라고들 얘기하죠. 그리고 강석 의총장 보고선배 패배 후 열린 의총에서 부정선거 카드를 꺼냈습니다. 아 뭐 다 하네요. 국정조사에서도 이제 부정선거 카드를 만지작 만지작 거려가지고 황교안 정총리에게 칭찬을 받았어요. 그렇죠. 이만희 의원처럼 해야 된다. 역시 이승만의 만. 박정희의 희. 민경욱은 어디 갔어. 이 사람은 정말 적어도 이 짧은 임기 동안 빠짐없이 친박친황친윤이에요. 성적표 보겠습니다. 본회의 출석률 86.8%. 행안의 출석률 80%. 대표 발의법안 총 73건 중 대한반영패기 24건. 수정가결 6건. 원안가결 0건. 유튜브 하느라 바빠요. 가장 최근 발의한 법안은 민주당의 이태원 특별법의 반발에서 낸 국민의힘 버전 이태원 특별법인데요. 보상금을 받으면 민사상 국가와 신청인 사이에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도록 한다는 그런 내용이 담겼습니다. 아 모욕적이네요. 전쟁 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태도하고 비슷하죠. 국민의힘이 보여주는. 그래서 유가족협의회는 이는 진상규명보다는 보상에 초점을 맞춘 법안이라면서 반발을 했습니다. 얼마면 되겠어 법증 100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욕먹고 이런 거에 대해서 아예 감각이 없는 캐릭터인 것 같기도 하네요. 네. 탱킹을 하고 있어요. 알아서. 무소속으로 뽑아보실까요? 두 명이에요. 세 명이에요. 어? 어? 그렇네? 보겠습니다. 무소속 김장주 롱마스터 59세 남자 영천생 자양초 롱소주 아니야? 롱소주 그렇기다네? 롱리퀴드 중학교는 왠지 숨겨져 있고요. 포항고 성경관대 행정학과 행시 34회 경북도청에서 근무하면서 전 경북행정부지사 전 영천시 부시장까지 올라갑니다. 해병대를 나왔네요. 병장 만기? 재산은 4년 전엔 7억이었는데 녹음날 기준 본 후보 등록을 안 해서 지금은 얼마일지 궁금합니다. 20년 총선을 출마하기 위해 입당했지만 당시 이만희 후보가 단수 공천이 되자 반발하여 탈당하고 무소속 출마 그때도 제가 소개했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습니다. 국민의힘에 복당을 했지만 이번에도 이만희 단수 공천되자 탈당하고 무소속 출마합니다. 본의 아니게 국민의힘을 탈당하지만 이번엔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 새 정치를 이끌 정치인으로 거듭나겠다 했지만 너무 두 번째 탈당이시잖아요. 너무나도 흔한 영남형 무소속 그래도 이번엔 김경원 무소속 후보와 여론조사 단일화를 했거든요. 제가 보기 전에 일인가봐요. 저는 김경원 씨는 뵙지도 못하고 사라졌어요. 이기셨나보네. 게다가 무소속 단일화를 했는데 예비후보상 밑으로 무소속 후보가 둘이나 더 있어요. 블로그는 2018년까지 페이스북은 2020년까지 썼습니다. 공약을 살펴보면 주로 지역 유치 공약과 입법 공약이 섞여 있고요. 도의원, 시의원, 군의원 공천을 시, 군민 추천 공천제도 있고요. 중소도시 교육 격차 줄이고 교육 입법 추진, 농촌재해보험 부담 요율 축소 등이 있습니다. 다음 무소속 후보 무소속 이승록 윈닝그린 61세 남자 직업은 무 아 또 나왔어 금천 중 고 총동창회 회장이니까 거기 나왔겠죠? 아닐 수도 있지만 아니 어떤 후보를 만나봤던 기분이 그렇잖아요. 우리를 되게 황당하게 만들었던 용병 총동창 회장 동의대 경제학과를 갔다가 대학원은 철학과를 갔어요. 동의대 철학박사 그런데 전 부산과학기술대학교 풍수명리 복지과? 과기대의? 철학박사대사? 풍명복? 과학기술과 풍수명리의 복지 전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자문위원이었으나 이만희 단수궁천에 반발하여 이제 자문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모두가 이만희를 싫어해요. 그러나 단일화에는 참여를 안했나 봐요. 재산은 17억 답 임야 상가 본인 차남 육군병장 만기 장남은 공군병장 만기 정가 97년 도로교통법 위반 115년 음주운전 150 2012년 국민행복당에서 비례대표로 나왔다가 낙선한 적도 있습니다. 뭐 이런 당도 있었겠죠 뭐 네. 국민행복당 뭐 있었겠지 뭐 나중에 해산되고 다 새누리당으로 갔대요. 좋아요. 현재 언론 노출은 이번 선거에서 가장 많은 세금 체납액 1위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야 체납액이 4436만원입니다. 2012년 국민행복당이면 제가 다루는 국민행복당은 아니고 허평환 전 기무사 사령관의 국민행복당입니다. 왜냐면 이때는 우리는 이걸 안 했어요. 4400만원을 띵깠다고요? 그렇습니다. 대단합니다. 근데 보통 이런거 등록할 때 납세 다 하지 않아요? 왔납? 해야지 해야지 하다 못한거지 뭐. 출마가 죄냐? 계속 안낼거야? 그러기에는 진짜 꾸준히 안냈네요. 21년에는 어둠속의 불기둥이라는 묘한 책도 냈어요. 장해찬데스까? 잠깐만. 어둠속의 불기둥. 야하게도 들리지만은 성경스럽게도 들리고요. 그렇군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약간 찜질방 그런 표지 같기도 해요. 표지는 판타지 소설 같아요. 표지를 보면 화산에서 용이 나와요. 판타지 소설 같아요. 장해찬는 아닌 것으로. 책 내용이 정말 궁금했거든요. 한매친 가난과 못배운 한을 가슴 속에 불기둥으로 승화했다고 합니다. 그렇다기에는 교수인데? 판매지수 12. 12권. 이쯤 되면 12가 기본 포인트일 수도 있겠네요. 기본 포인트일 수도 있겠네요. 입꼬를 상징하는 숫자에요? 최소 입꼬. 12부터 시작. 경제학과 철학을 했는데 경임교수까지 했는데 풍수학 명리학 이런 것도 했는데 못배운 한이면 어릴 적에 그랬나 보지. 얼마나 못배워요. 풍수명리복지과라는 학과가 있나 모르겠어요. 평생교육원에 이런 건 많이 하잖아요. 명리학 그런 쪽인데 이렇게 쓴 건가 좀 이상하네요. 난 철학과가 진짜 풍수명리복지하는 거 처음 봤어요. 진짜 하는 거였구나. 복지인은 무슨 복받은 동네를 뜻하나? 철학이 독양철학을 말하는 거겠죠? 오히려 지리학과에서는 인문지리라고 해서 풍수 관련해서 논문들도 좀 나오긴 하거든요. 다음 지역구 상주 문경입니다. 관선 경북지사에 관선 서울시장까지 여기만 관운으로 인생이 점철된 건 잘 알겠는데 국가에 해준 일이 무엇이 있는지는 알기 어려운 이상배 전 총무처 장관이 15대부터 17대까지 상주에서 3선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기억나는 건 요즘 사람이라 그런가 현 챔피언밖에 저는 기억이 안 나네요. 이번에 올라온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이윤희, 59세 남자, 이한초, 함창중, 대구, 청구고, 경북대 화학과 졸업, 본인 장남 육군 병장 만기, 아들 특기가 국악병이더라고요. 그리고 왜 대치탕하고 해외 많이 나가고 요즘 워낙 뜨더라고요. 이것도 K국악 그래서 많이 들어요. 힘들어요. 전 코오롱 인더스트리 근무를 했는데 화학 소재랑 특수 섬유를 만들라는 게 이 코오롱 기업의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어받아서 했던 것 같은데 이안테크 대표였다고 합니다. 달성 소재의 섬유 제조 업체로 검색이 되네요. 굳이 구분하자면 실업인 유닛 현재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수석 부위원장이고요. 이목희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친동생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목희 의원을 찾아봤네요. 노동운동가 출신으로 노사정위원회를 하던 금천구 재선 국회의원이었다고 합니다. 재산을 그래도 켜자마자 본인 묘지가 떠올랐어요. 이천의 묘짜리를 벌써 봐놨더라고요. 아니 아까 영천청도에는 수의를 입고 주말하신 분이 계셨는데 두루막이라니까요. 그래서 이윤희 후보의 재산 목록을 보면 제일 먼저 이천의 묘짜리 나왔습니다. 아니 이게 보통 흔히 그것도 근데 공유집은 6분의 1이야. 저 지역구 처음 출마한 후보가 낙선살이할 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저희 지역구에 뼈를 묻겠습니다. 묘짜리 보냈습니다. 근데 묘짜리는 이천이야 경기도. 이쪽 지역에 선산이 있겠지요. 그럼 살아있는 건 맞죠? 네 살아있더라고요. 그럼 다음 출마는 이천이네. 지중출마는 아니죠? 그렇습니다. 아니면 언데드라거나. 아니 근데 사는 데는 대구광역시 북구인 것 같아요. 묘해요. 배우자가 이 묘짜리를 받는 건가? 막 생각도 들고. 근데 묘짜리가 지분 6분의 1이면 6자리가 있나보다. 네 형제들끼리 들어간다고 사놓고 6분의 1로 나누기도 하고 모든 선산들이 지분이 다 그렇게 쪼개져 있어서 나중에 집안싸움의 원인이 되긴 하죠. 야 무슨 언데드가 저 현대에너지솔루션이 300주나 있냐. 돌아가시진 않았어요. 재산은 본인 배우자 합쳐서 5억 7천 한 300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적당해요. 선거 경력을 볼게요. 2022년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 상주시 의원에 나왔고요. 상주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는 첫 예비후보 등록이었다고요. 당선이고 뭐 모르겠어요. 그리고서 본선을 포기했군요. 제가 원고 쓰는 기준으로 새로운 소식은 선거 개소식 소식인데요. 언제나 대기업 근무 경업이 있었고 직접 중소기업을 경영화한 자기가 경제적인 자다라는 그런 뻔한 서사구조를 갖고 있는데 주요 공약도 민주당 중앙공약과 같고 지역 공약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챔피언 보시겠습니다. 네. 임이자 인테레스트 림 요즘은 그렇게 발전했더라고요. 이름표기. 이 사람의 이름표기법이 디스 이즈 인테레스트 이자임 박대출이 임시면 디스 이즈론이죠. 나이 60세 여성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같이 늙어가고 있어요. 직업 노동운동가 출신 재선 의원 한노총 출신이죠. 이번에 경선 승리해서 3선 도전합니다. 경북 예천군 출생 상주 송계국민학교 상주 화령중 화령고 졸업 이후 36세 나이에 경기대 법학과 진학 공공학번입니다. 이후 고려대 노동대학원 석사 수료 정과는 한 건이 있습니다. 96년에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형을 선고받았네요. 재산 2020년 7억 2천만원 그리고 지금은 11억 천만원 고교 졸업 후 상주를 떠나서 안산 반월공단에 있는 대림수산에 입사를 했습니다. 2년 후 이 안에서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27년간 노동운동가의 삶을 살아왔고요. 대림수산 노조위원장 한국노총 경기본부 상임 부의장 한노총 부위원장 등을 역임했고요. 2004년 총선에 녹색사회민주당 소속으로 안산 상록구 갑의 출마 그리고 낙선 2006년 지왕선거에서 노동운동계 선배인 김문수 경기도지사 후보를 도우면서 본인도 한나라당 소속으로 안산시의원에 당선됩니다. 한나라당 2010년 경기도의원에 출마를 하지만 낙선 그러다가 2016년 총선에서 새누리당 비례 3번을 받고 국회에 입성을 합니다. 2020년 고향 상주에서 재선에 성공을 했고요. 전문성과 파이터기지를 가진 입법가로서 대체로 의정활동에 있어서 좋은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이 녹색사민당은 영원한 제야로 불리는 다시 말하면 메이저에서 어딘가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하여 계속 이동저당 다니다가 늙어가신 장기표 전 의원이 한국노총 사람들을 데리고 만든 사실상 한국노총의 기관 대변정당 같은 곳이었어요. 잠깐 나타났었죠. 그래서 그런지 계셨던 분들이 다 한나라 쪽으로 가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한국노총의 운명은 본회의 출석률 91% 환노의 출석률 95.3% 대표발의법안 총 133개 대한반영 폐기 66건 수령가결 7건 원안가결 1건 대상입니다. 법률소비자연맹 오랜만에 듣네요. 민주당으로서는 중급입니다마는 국민의힘으로서는 최상수준입니다. 개혁신당인가요? 아니요. 새로운 미래입니다. 의외로 개혁신당보다 새로운 미래가 더 많네요. 새로운 미래를 보보시죠. 새로운 미래 김영선 57세 여자 상주 화북면 출생 상주초 상주여중 상주여고 경북대 농촌생명융합대학원 졸업 기업인 겸 정치인 토리식품 대표이사이며 전 경북도 의원입니다. 이 사람 들었는데 토리식품은 친환경식품 제조회사로 파우치형 죽이나 유기농소스 감귤 꿀차 같은 것을 팝니다. 이게 주로 생협에 많이 들어갔었어요. 카레부터 케찹 같은 것. 그러구만요. 과거 이력을 보면 환경단체에 몸을 담았던 적도 있으니 환경유닛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국참당 기회 5회부터 8회까지의 지선에 경북도 의원으로 출마했는데요. 국민참여당 새정치민주연합 더불어민주당으로 비례 그리고 마지막에 당선되고요. 지난번 8회에서 상주 2선거구 민주당 출마에 재선 실패. 남편 김용태씨도 상주에서 19, 20대와 17년 상반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민주당으로 총선 출마한 당직자형 출마자인데요. 부부가 동반으로 새로운 미래에 입당했습니다. 2010년 무면허 교통사고로 발금 300. 즉 그 이전에 100만원 이하의 음주운전으로 무면허가 되었다는 의미죠. 알 수 있죠. 차부터 샀을 수도 있죠. 그런가요? 그렇게 쿨한 사람들 있잖아요. 저 차 주세요. 일시불이요. 지금 끌고 갈게요. 학성은 무슨. 그건 사실 조증의 증세인데요. 엑셀이 어느 쪽이에요? 지금 내가 그게 헷갈릴 증명이네요. 눈이 안 몰잖아.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 몰았다.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부총리급의 인구대책원이라는 기관을 만들고 이민천구와 함께 상주 문경으로 갖고 오는 것이 공약입니다. 깜짝이야. 기왕 만든 거 상주로 가져오겠어. 이민천교 세트로. 좋아요. 이상입니다. 좋아요. 다 했죠? 너 일 끝났죠 오늘? 네. 경산에 있지 않아요? 없어요. 광고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XSFM입니다. 로가 레인 당신은 휴식이 필요합니다. 주방에서, 출근길에서, 잠들기 전 침대에서까지. 소리와 나, 둘만의 휴식. XSFM 하이파이 섹션.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노트북 브랜드, 레노버. 뛰어난 가성비로 당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변화시킬 아이디어 패드. 지금 바로 XSFM 전용 특가로 구매하세요. 레노버. 광고 듣고 왔습니다. 경상북도 시간입니다. 국회의원 선거 데이터 센트럴 제22대 시간입니다. 경산에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경산시 주변 자치단체의 인구가 다 줄어들고 있는데 통합 경산시만 늘 증가세인지라 다음 총선에는 춘천천원 화천량구나 순천광양 곡선구리에 군산김제부안처럼 이름이 길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경환의 은퇴 이후 이곳의 승자가 된 인물은 YTN 노조가 공정방송 저해 YTN 오적중 1인으로 꼽은 윤두현 전 디지털 YTN 대표. 어찌된 일인지 윤두현 의원은 2월말이 다 되어서야 불출마를 선언했고 최경환은 은퇴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이 없네요. 네. 이런 느낌 처음이에요. 조지연 딜레이 초 이건 나도 생각했던 거야. 난 포스트폰 초라고 생각했지만 아무튼 선거일 기준 37세 여성 경북 경산 출생 이센스와 나이도 고향도 같은 아 네. 숨길 수도 있겠네. 오묘감에 봤을 수 있어. 하향초 하향여중 하향여고 영남대 정치외교학 학사 연세대 행정학 석사 정가 없음 재산신고액은 1억 6천만원 본인을 4가지 키워드로 설명을 했는데요. 첫 번째 경산 도박이 두 번째 박근혜 정부 4년 셋째 조국 규탄 집회 성봉장에 섰던 청년 넷째 윤석열 대통령 핵심 참모 그러면서 본인이 친박 그리고 친윤임을 동시에 강조를 합니다. 네. 집은 세종이네요. 2007년 꼬꼬마일 때 박근혜 경선 캠프를 직접 찾아가서 일찌감치 정계에 입문을 합니다. 2007년이요? 네. 2007년. 스무살이잖아요. 대학생. 11살. 네. 21살. 2012년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비례대표를 신청을 해요. 당당하게 1번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당시 나이는 맞게 놓은 줄 당시 나이는 24살이었어요. 그럼 줘요? 꽤 그래도 언론에 이때 많이 났더라고요. 이때가 이제 손수조 열풍이 맞아요. 생일이 3월이어서 선거 이래 피선거권을 갖게 되는 25세가 돼요. 한국대학생정책자문단 참생각이라는 곳의 운영위원장이었는데요. 2박 3일간 전국일주를 하면서 100명의 20대를 만나 고민을 듣습니다. 2박 3일이 전국일주가 가능한 날짐인가? 그런 것 같아요. 하루에 34명꼴을 만나야 되는 건데 차타고 가면서 안녕하세요. 빨리 얘기해. 마지막에는 이정현 당시 새누리당 의원을 찾아갔네요. 내가 얘 신경쓰지 말라 했죠. 그러나 공천을 받는 데는 실패. 마지막에는 이정현 당시 새누리당 의원을 찾아갔고요. 그런데 공천을 못 받고요. 하지만 2012년 다시 박근혜 캠프에 들어가서 청와대 대변인실 그리고 뉴미디어 정책 비서관실에서 일을 합니다. 2016년과 2020년 총선에서 경산에 도전을 하지만 두 번 다 경선 탈락. 윤석열 후보 캠프에 합류하며 찐윤이 되어요. 그리고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실 행정관으로 일을 했습니다. 너무 일찍 두들기는 바람에 벌써 공천이 나올 수도 있네요. 찐윤이라고 하니까 찐 것 같지 않아요? 아, 스테인드.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 과음하신 다음 날 같은. 그렇죠. 그런데 좀 브랜딩이 색다르게 느껴졌어요. 대통령은 바지가 찐 것 같죠. 그렇죠. 보통 이 나이대 후보는 젊음을 강조를 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든든한 국정 경험, 이거를 내세우더라고요. 그리고 다들 1호 공약으로 지역 관련 사업을 막 내세우는데 조지연 후보는 1호 공약으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이거를 내세웠어요. 아, 자유당 대표 공약을 여당에서 내밀었습니다. 아, 맞다. 한동훈 위원장도 얘기하죠.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실현, 불체포 특권 포기 등의 내용입니다. 그렇다 출당당합니다. 지금 출석률을 보고 그런 말을 해야지. 알겠습니다. 자, 녹색정의당 후보 보시겠습니다. 엄정예, 53세, 여자, 정당인, 전 경산시의원이었고요. 점촌초, 문경여중, 점촌고, 동아대, 고고, 미술사학과. 고고, 미술사학과. 경북대 행석은 나중에 땄네요. 재산 4억 9천, 아파트가 1억 좀 안 되는데 대출도 끼고 있고 K7, 보험을 잔뜩 붓고 있고 그 보험으로 대출을 잔뜩. 아우, 힘들어라. 배우지가가 갖고 있는 무슨 임야가 13만 원짜리예요. 아이고. 돈이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하고 들여다보니 주식회사 예가의 비상장 주식에 2억 5천이 들어가 있습니다. 비상장 주식 기업인인가요? 불안불안합니다. 정가 없습니다. 06년 민노당에서 시의원에 처음 출마했다가 낙선했고요. 이후 2010년부터는 시의원 3선에 성공. 야, 험지에서 3선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약간 그래서 독특한 이력이라고 하더라고요. 녹색정의당이와 그 당시에는 정의당이었겠죠. 정의당이 여기서 3선을 한 거죠. 이 사람이 심지어 진보신당 정의당 루틴인데 경산의 3선의 회원이 있었네요. 경산의 특징이기도 했겠죠. 하지만 지난 지선에서는 낙선하고요. 이번에 국회의원에 도전합니다. 3월 7일 7가지 공약을 제시했어요. 다는 아니고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센터, 대구, 경북의 개인회생법원 설립, 경산대학발전전문기관, 경산공공병원 설립, 사회적 약자 쉼터 등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진보당무 보죠. 남수정 42세 여자 교육 공무직원, 구미생 신기초 송정여중 금호여고, 대구 가대 도서관학과 졸업, 재산은 2억 2천 거의 배우자 재산입니다. 배우자가 농사를 짓나봐요. 답답답답 대지 과수원 포터 탑차, 제조업소. 농사 지어가지고 지금 계속 와이프 출마 와이프 출마 이렇게 농협 대출분. 돈이 다 나가고 다 나가고. 국회의원 선거는 16년, 20년, 올해까지 세 번째 출석이고, 집안 돈 빠그러지는 소리. 다행인 건 지서는 나간 적이 없어요. 그나마.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로 일하면서 민주노총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조에서 일했던 경력이 있습니다. 왜인지 발표된 공약이 없네요. 아마도 사서 아니었을까 싶네요. 그리고 공무직원이고, 도서관학과니까. 네. 진보당은 당이 어느 정도 서포트를 해주긴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정적으로. 그것도 약간 지역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최경환, 69세 남자 정치인. 경산생, 남성초. 경산중, 대구고, 연세대, 경제. 재산은 63억 중에서 서초구에 있는 아파트가 21억. 선관위에 적은 주소는 보증금 2천만 원짜리 월세예요. 이거 도시락 지원해줘야 됩니다. 이 정도면. 이 나이에 이렇게 보증금 2천만 원짜리면 우유도 배달해줘야 돼요. 고독사 할 수도 있어서. 그렇죠. 저 10일에 한 번씩 사회복지사가 돌아, 먼저 늦겨봐야 됩니다. 앞에 세 후보 재산합친 것의 9배쯤 됩니다. 9분의 1 경환. 네. 남편은 사회복지사가 돌보고 있지만, 배우자는 볼보 V90을 타고, 미래의 세 주식을 20억이나 갖고 있으면서, 9천만 원짜리 춘천 컨트리클럽 회원관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즐거운 인생이에요. 좋습니다. 본인 일병 소집 폐제, 장남 유학 갔다가 4, 5급 받고,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전시글로역. 응. 행시 22회.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문민정부에서 대통령 비서실, 예산청까지 올라갔다가 퇴직. 네. 이후에 이회창 캠프에서 정치 입문. 그렇죠. 공산위원 한나라당 후보로 경산 청도에 출마해서 그때부터 내리 사선. 진박 후보 진박이지만 이명박에게도 기용이 되고요. 박근혜 정권에선 생일의당 원내대표,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으로 초이노믹스를 시행했습니다. 그렇죠. 초이노믹스 요약! 빛내서 집사라! 응. 결국 부동산 경기를 가계 부채로 부글부글 끌어올리고, 이 거품과 부채를 우리나라는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두 가지 옵션이 더 중요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버블을 끌어올린 다음에 그 버블 상태에서 판데믹을 맞았는데 판데믹의 직격탄을 한국이 거의 맞지 않으면서 이 두 가지가 합해지면서 유동자산이 가만히 놀게 되고 부동산으로 돈이 더 빨려 들어가게 되고 이런 결과를 맞게 됐고 결국 원인을 제공한 가장 큰 인물은 최경환입니다. 2014년 지선에서는 부산시장 후보 서병수를 지원하면서 무소속 찍으면 대한민국이 세월호와 함께 진도 앞바드에 좌초한다는 말을 한 적이 있고요. 그 외에 말만 하면 논란으로 새누리댄과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을 깎아먹는 데 일조했습니다. 좋아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러다 2018년 국정원 특활비를 청와대에 상납하는 과정에서 1억 원을 뇌물로 받은 것이 드러났죠. 그러니까 떡고물을 1억이나 묻혔어요? 네. 그리하여 특가법 뇌물 벌금 1억 5천에 징역 5년. 하지만 22년! 떡을 만졌는데 국정원에서 받은 떡이 얼마 없는 거야. 떡을 줘야 되는 놈이 떡 고물만 주는 거야. 그렇죠. 이때 징역에 들어가는 바람에 국감에 못 나오고 잘 비고. 떡고물을 만지는데 떡이 안 묻을 수 있는가. 보통은 횟집에서 금가루를 조금 포인트로 주는데 이 정도면 금에다가 회를 조금 얹어주고. 횟가루. 횟가루. 참치가루. 하지만 22년 윤석열 정보 특별사면으로 극복. 극복. 이번에 무소속 출마합니다. 출마. 공약은 지역공약 일색으로 보도자료를 잔뜩 뿌리고 있습니다. 서울예술전당 앞에 보면 신중중학교가 있고 그 뒤쪽으로 고급 빌라하고 빌라 같이 생긴 대형 단독주택 같이 생긴 아파트촌이 있어요. 그쪽 어디 살아요. 그쪽 어디 살아요. 네. 별로 말씀드린 공약은 없어요. 네. 알고 있는 걸 떠들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이 중에서는 그리고 저희가 지금까지 다뤘던 후보 중에서는 벌금 챔피언. 벌금 챔피언. 1억 5천 나와. 네. 많은 벌금을 낸 옛날 챔피언 보셨고요. 의성청송영덕울진입니다. 지난 4번의 선거. 군의 의성청송이 상주군의 의성청송으로 그리고 군의 의성청송영덕으로 다시 의성청송영덕울진으로 변화했습니다. 나긋나긋한 말투로 인신공격과 색깔론을 즐겨 떠들다 작년 전광훈과의 밀회 한 판으로 나가자빠진 김재원 전 의원이 군의 의성청송 상주군의 의성청송에서 3선을 했습니다. 이곳의 현 챔피언은 울진 사람으로 영주영양봉화 울진의 초선 의원 되겠습니다. 그 초선 의원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국민의힘 박형수 아 이거 너무 뻔한 것 같은데 시스터 인 러 파크 가장 적당한 것 같아요. 58세 남성 검사 출신 아 형수가 시스터 인 러구나 인 러구나 시댁 쪽 시각 쪽이니까 적법한 여동생 장모님이 마더 인 러 시어머니도 마더 인 러 네 다 그래서 친척들은 편해요 영어로 그 대신 구분이 안 되죠. 그렇죠. 네. 아무튼 58세 남성 검사 출신 초선 국회의원 경선에서 김재원 전 최고위원을 꺾고 공천 경국 울진군 출생이지만 강원도에서 자랐습니다. 네. 속초 교동초 졸업 설악중학교 재학 중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울진 평예중학교 졸업 울진이 예전에 강원도였어요. 아 그래요? 대구 영진구 졸업 서울대 법대 학사 90년 32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22기 수료 이후 해병대 법무관으로 복무를 했습니다. 정과 없음 재산 2020년 17억 3천만 원에서 현재 21억 5천만 원 서울고등검찰청 부장검사 대구지검 부장검사 마지막으로 대구고등검찰청 부장검사를 지내고 2015년 검찰직을 사임했습니다. 목동에 40평형 정도의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그 이후 법무법인 영진이라는 곳의 대표변호사로 근무를 하는데요. 2016년에 대구 북구갑에 도전을 했으나 컷오프 됐고요. 이때 만든 홍보물이 눈에 띄어요. 이렇게 써져 있어요. 대구 북구갑의 피곤한 경제를 물결표시 살려낼 박형수라면서 발컬로 박카스를 합성했어요. 이게 뭐야? 발컬수? 아유 그러네. 동질감이 굉장히 느껴져요. 박카스를 확대하니까 박형수라고 써있네요. 맞아요. 발콜인데 꼼꼼한 사람들 제일 측은하잖아. 이런 거 왜 돌잔치 같은데 답례품 주는 거 만들어준 이벤트에서 했거든요. 스티커 한 200장 뽑아주고 딱 그 정도 급이네요. 근데 왜 경제를 물결 살려내릴까? 경제를... 진짜 물결 불법화 시켜야 돼요. 소머리. 암튼 애는 많이 쓰는데 노잼 진지충입니다. 애만 노진충. 2020년 경북 영주 양양 봉화 울진에 다시 한 번 도전해 경선 승리 후 당선. 노잼은 상관없다. 네. 노잼은 상관없습니다. 선거운동 다니려면 죽을 마시겠네요. 산맥을 넘나들고 막. 그렇죠. 험합니다. 본회의 출석률 92.2% 법사위 출석률 90.4% 대표 발의법안 총 40개 대한반영 패기 9건 원안 가결 1건 수정 가결 2건 이거는 진짜 본회의장에서 볼편만 세우고 있는 수준입니다. 국회 입성 후 1호 법안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는데요. 무분별한 선거 여론조사 및 사전 투표 제도의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부분을 시정하면서 선거운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려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노잼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마저도 재미가 없네요. 여론조사 및 사전 투표제의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뭐 있겠지만. 이건 미리 한 수 앞서 본 공직선거법 개정안인가? 그러게요. 디테일 알 수 없습니다. 무소속 후보만 있죠? 네. 무소속 후보 보시죠. 무소속 심태성 38세 남자 현재 영덕 대계랑과 상상수산의 대표입니다. 대계유닛 짜영업 영덕이니까요. 영산대 인도비즈니스학과 졸업 인도비즈니스? 인디아? 영산대의 특징이 드러나네요. 졸업 재산은 4,300. A6를 타고 보증금 2천만 원짜리 가게만 있고 지분 없어요. 와, 가오멘. 대출이 3천 선거방송 사상 처음으로 비트코인. 여러 번 나와서 이 멘트를 쓴 게 얼마나 한치 앞을 모르는 멘트였는지. 네, 비트코인. 비트코인, 이더리움, 트론 등을 1,800만 원어치 갖고 있거든요. 안타깝다. 0.081개 있어. 이 중 비트코인을 450만 원어치 갖고 있어요. 네. 비트코인 얼마나 모르시는 대사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언제 가격 기준인지는 몰라도 지금은 이거보다 훨씬 올랐겠죠? 지금 많이 올랐죠. 병약은 육군 병장 만기, 정가 없고 공직선거 첫 출마입니다. 공약은 아직 발표하지 않았나 봐요. 특별한 책임감을 갖겠다 정도가 있네요. 그거 내가 썼다가 너무 놀리는 것 같아서 지웠어요. 공약은 특별한 책임감입니다라고 썼다가. 다짐. 다짐러. 대개 후보 보셨고요. 대개를 많이 팔아야 됩니다. 대개는 4,300만 원밖에 안 되잖아. 대개는 되게 맛있죠. 4,300만 원이면 출항비밖에 안 돼요. 한 번 출항비. 그러니까 이게 업자들은 힘든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외지인들은 영덕가스 대개 먹는 거 되게 비싼 취미예요. 한 번 먹어요. 되게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긴 하네요. 자기 사업으로 방송도 나온 적 있는 거 같고. 난 본 적진데도 영덕가스 대개 한 번밖에 못 먹어봤어. 대개가 본 적이 아니지. 홀리 크랩. 뭔 짓이 대개이건을. 그러면 형님의 몸과는 홀리 크랩이에요? 대개는 되게 비싸죠. 되게 비싸더라고요. 경북 마지막 지역구 확인하시겠습니다. 경상북도. 고령군 성주군. 박정희의 군사정변에서 포병장교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역적 구자춘이 재선. 사조그룹 모회사 사조산업의 2대 오너 주진우가 재선. 옛날 국회의원 주재의 자기 항목 나무 위키나 만지고 앉아있는 이인기 의원이 재선. 요즘도 만지는 것 같더라고요. 박근혜 최순실 국정조사 당시 조사위원 주재의 국정조사를 최대한 방해했던 경성의 댄디보이 이완영이 재선. 달성 고령 성주 달성 고령 고령 성주 고령 성주 7곡의 지난 36년을 읊어드렸습니다. 앞에 4명의 의원들처럼 이번 챔피언이 재선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선 민주당 챌린저 보시죠. 정석원 58세 남자 대륜중 오성고 개명대 미술교육대학원 석사예요. 미대생. 미대생 유닛입니다. 신라대학교 산업디자인 전공 박사 수료를 했고 본인 장남 병장 만기 신라대 겸임교수라고 하는데 산업디자인 쪽인 것 같더라고요. 산디. 도서출판 아우룸 대표입니다. 출판업. 엄청 찾았는데 무슨 책을 냈는지는 현재 추정 불가하고 2021년쯤에 만든 출판사예요. 출판사 등록하는 건 굉장히 쉬운 일이에요. 안 나오는 회사. 이거는 그냥 구청 가서 신청하면 돼요. 이런 거를 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 민주평통 고령구 협의회장. 그리고 반민특위위원장 김상덕 선생 기념사업회장. 재산 먼저 말씀드릴게요. 본인 배우자 장녀 도합해서 1억 7200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피눈물 발견. 네. 삼성전자 백주. 한 12만 원일 때 들어가셨겠지 아마. 지금 한 8만 원 되나요? 6만 원인가 모르겠네요. 지금 꽤 오른다고 하는데 모르겠네요. 고령 출신의 인물로 이 김상덕을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김상덕 선생은 고령 출신의 인물로 반민특위 초대위원장이었더라고요. 그리고 고령으로 출마를 해서 당시 재영국회 의원이었습니다. 납북이 됐고요. 그래서 독립유공자 인정도 1990년에나 지정이 되어 많이 늦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기념사업회 회장이니 반골 기질은 할 것 같아요. 정석원 후보는 2018년과 2022년 고령군 기초의원 민주당 후보로 출마를 했지만 낙선. 출마 선언문에는 이렇게 써 있네요.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경북에서 민주당의 가치를 세워나가기 위한 노력을 지치지 않고 진짜 지치지 않고 계속했거든요. 해나갈 적임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얘기도 합니다. 2년간의 윤석열 정권에서 국민의 삶이 총채당 낙국에 빠진 만큼 그 무능과 폭정에 분노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내겠다라고 하는데 굉장히 뻔하지만 이게 고령이고 성주 칠곡이어서 이런 말을 들을 주민들이 있을까? 이게 저는 궁금합니다. 그러게요. 명언 공보에 의료 폐기물 소각업체 반대 주민대책위원장 지책이 눈에 띄더라고요. 의료 폐기물 소각장들이 지금 경상북도에도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무리 많아도 아직 다 모자르다고 하죠. 의성에도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지역에서 미니가 모아지지 않을 경우에 폐기장 먼저 받는다는 건 제가 냉혹하게 말씀드릴게요. 모든 분야의 폐기물이 지금 경북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리고 아마 관련한 공약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예요. 알겠습니다. 챔피언 만나보시죠. 챔피언 만나보시죠. 이완영 전 의원도 도전을 했지만 여러 논란에 컷오프되면서 단수 공천, 재선에 도전합니다. 경북 칠곡군 외관읍 출생으로 외관초, 외관중, 김천고등학교 졸업,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학사와 석사, 정과는 없습니다. 병역은 부등시로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았어요. 부동시 5급. 대통령과 함께 같은 병을 앓고 있었군요. 그래서 공천받았나 보구나. 그럴 수도. 부동시 공천. 그래서 최근 칠곡시민연대는 그럼 어떻게 보좌관 시절에 차량 운전을 했냐 이러면서 운전면허 취급 경위를 밝혀라 이러면서 병역면탈 의혹을 제기했고요. 본인 말로는 원래 육사들어가 군인 되는 것이 꿈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상관없는 답변이네요. 나도 뭐 공군사관학교 가고 싶은 건 꿈이었어요. 재산은 2020년 2억 천만 원 현재는 10억 8천만 원. 투자의 귀재. 많이 올랐네요. 조이풀. 한전 KDN에서 직장생활을 하다가 이회창계 주진우 의원의 비서로 전개 생활 시작. 이후 나경원 의원과 송원석 의원 그리고 이철우 경북지사의 보좌관으로 일을 했습니다. 본인의 이러한 이력을 항공모함이 아닌 쾌석정의 비유를 했는데요. 왜 갑자기 해군. 보좌관으로서 이력이 화려하진 않아도 효율적 전무활동이 가능하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주로 지역구 예산 확보하는 과정에 보람을 느껴서 내가 정치인에 대해서 예산을 갖다줘야겠다라고 그런 마음에 출마를 했다고 해요. 이것이 분배의 맛. 아무튼 보좌관 출신이라서 그런지 주호영 전 원내대표 비서실장에 이어서 윤재욱 원내대표의 비서실장을 지냈습니다. 본회의 출석률 95.8% 농혜수 의원의 출석률 96.8% 국회 운영위원의 출석률 82.6% 갑자기 뚝! 근데 이거 모수가 좀 적기도 해요. 네. 운영위는 많이 안 나가요. 대표발의법안 104건 중 대한반영팩이 24건 수정안 반영팩이 2건 수정가결 5건 안타깝지만 지금까지 국민의힘에서 성적 가장 좋네요. 이런 사람입니다. 무소속 후보가 있죠. 무소속 박영찬 64세 남자 자연치유의 숲 군의군 대표 뭔지 찾아보려고 했는데 이런 컨셉의 관광지가 넘나 많아요. 대구상고 장병관대 행정학과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동안양세무서 전 행정사무관으로 퇴직 세무 동안양세무서에서 일하다가 행정사무관으로 퇴직한 거예요. 공직 35년 재산은 5억 6천 4억 9천짜리 콘도를 분양받아서 갖고 있대요. 그런데 분양가액이 9억 8천이었네요. 아 투자의 귀재 재산은 따지면 한 20억 될 것 같은데 대출이 13억이라 반 넘게 까였습니다. 리스키한 인생이네요. 네. 정가 한 건. 처음 보는 정가인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비밀준수 벌금 200만 원이에요. 네. 그런데 이것만 있고 앞에 다른 성폭력 정가가 없잖아요. 그럼 아마 가해자의 등록 정보나 혹은 피해자의 정보를 누설한 게 아닐까 짐작이 돼요. 아 그렇다면 광희의 키보드 워리어일 수도 있고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동네에 소금소금 이랬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단톱방 같은 거 옮겨가지고 그랬을 수도 있죠. 그것보다 이런 정가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저번 총선에서 도봉갑에 국가혁명배당금당으로 출마했는데요. 그리하여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적을 가지고 출마한 적이 있는데 저희 방송에서 소개해드리는 첫 번째 후보가 되나요? 아니요. 저번에도 있었어요. 그래? 무소속으로 나와서 제가 소개했었어요. 아 그래요? 네. 아 지난 지선? 네네. 저거 엔범만 같은 거 될 수도 있을까요? 음. 아니요. 그러면 성폭력 정가가 있어요. 아 그러면. 그렇죠. 그렇죠. 공약은 키부츠 협동농장 일자리에 18세 이상 1,000명을 모집해 주민 취업과 노후생활 보장에 나서겠다고 합니다. 징용 보내는 거예요? 키부츠 협동농장은 덕질인이 설명할 수 있으면 하고. 일종의 공동소유 공돈분배하는 공산주의식 협동농장인데 엄밀히 말하면 협동조합에 조금 더 가깝고요. 그런데 이제 몇 가지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이상이 실현된 공동체라고 평가받는 동시에 이 공동체 외부에 자유시장이 존재하고 또 여기에 싼 노동력을 제공해주는 외국인이 존재하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치명적인 약점도 존재한다라는 여러 가지가 있는 그런... 이스라엘 사회주의의 실험이었고 여기에서 생겼던 민족 갈등이 결국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뭐 좋은 얘기 해줄 건 없습니다. 네. 사유재산 없고 공동생산 공동 분배인데 이 과정에서 팔레스타인인이 배척이 되었죠. 네. 네. 그것까지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고령 성주 칠곡에서 팔레스타인인을 배척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좀 심각하게 생각하면 기존에 이미 자리를 틀고 아이 낳고 살고 있는 이민 1세대들이 많잖아요. 경북에는. 그런 사람들을 악용하겠다는 걸까요?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들을 싼 노동력으로 돌려야만 이 키부츠 모델이 가능하거든요. 요즘 이스라엘이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팔레스타인이 농장에서 다 나갔으니까. 그래서 농사가 안 돼서 농사물 가격이 엄청 폭등했다라는... 그래서 나쁘게 말하는 쪽은 키부츠는 결국 저임금에 노예가 있어야만 돌아간다는 말을 그렇게 분석하는 쪽도 있고요. 이해되네요. 그래서 고령 성주 칠곡에 사회주의를 정착하겠다는 동향입니다. 이스라엘식 사회주의. 물론 그런 단점을 극복한 키부츠 공동체도 있다고 알고는 있는데. 경북은 사회주의죠. 그렇죠. 그렇게 가기는 굉장히 어려울 텐데. 모스크바이가 동향을... 더운 모스크바. 네. 좌파구만. 좋아요. 끝. 좌파거든요. 해석 되게 오묘하게... 어, 맞다. 네. 시온이즘 사회주의자까지 만나보십니다. 경상 북토 시간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 영남투어 마지막 시간입니다. 목요일날 대구 시간에 다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피플스 벨비클럽 장가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5명의 노동자 물러갑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XSFM입니다. I, D, W, K 5명의 노동자 Gemma 6명의 노동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